한국사회 해설의 품격험사학도 해풍사회 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험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드디어 8월 6일 한능검 60회 시험이 드디어 이번주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슬슬 시험기가 얼마 안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시험 대비에 많이 불안할 수 있을텐데 그걸 위해가지고 이번에 차에도 여러분들의 한능검 대비를 위한 제 필살기인 영상이 한능검 예산문제 저격특강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60회 난이도도 최근에 난이도를 좀 고려할 때 58회랑 59회랑 비슷하게 나오던지 아니면 난이도가 조금밖에 안 추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시험이 난이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을 만큼 저도 그만큼 최대한 여러분들의 영상, 아 영상이 아니라 시험 대비를 위한 최대한의 전략을 지금부터 빠르게 제시드릴거니까 이 영상을 통해가지고 시험 대비를 최대한 꼼꼼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관련 공지사항 먼저 알려드리면 일단 이 영상에서 나온 내용은 저도 최대한 60회에서 나올 만한거를 정해놓고 가정에서 띕는거긴 하지만 100% 연계를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미처 다루지 못한 유형이라던가 키워드는 제 단기 강의하던가 타 강사님들의 최종 강의, 전화제를 통해 보충해주시던 간에 아니면 최근에 제가 올리는 쇼트 영상을 통해가지고 빠르게 복습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번째로 예상되는 유형의 키워드, 관련 기출을 다룰 예정인데 키워드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을 다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키워드다, 유형이면 빠르게 복습하고 넘어가시고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 모르겠다 싶은 것들을 훨씬 더 깊게 공부하셔야 이 영상을 알맞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 유형 키워드 영상의 원본 PDF는 별도로 판매합니다. 이 영상 말고 제가 시험 일주일 전, 이 영상보다 한 일주일 전에 먼저 올린 예상 유형 키워드 파일은 올리거든요. 그래서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자 그리고 제휴카페 무료 자료도 다운로드를 권장드리고 강의 방식은 수험생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강의할 거니까 이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시청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최대한 제시한 내용을 어떻게든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방심하다가 한두 문제 더 틀려서 불합격하시던지 한 등급 추락한 수험생들 많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최대한 모든 내용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 인스타에다가 이거 정리해서 올릴 거고 그리고 뭐 가다방 같은 것도 올릴 거니까 팔로우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상의 목차는 기출풀이의 전략,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정리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유형 압축 공략 그리고 출제될 수 있는 인물 연도 유형을 정리할 건데 1번은 여러분들이 D, 2주, 1주 영상을 봤다면 패스하시고 2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합격을 하신 분들은 제 카페라던가 제 인스타에 많은 인증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 관련된 얘기 말씀드리면 입실은 무조건 10시까지입니다. 1분이나 늦으면 시험 못 보시고요. 준비물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이니까 하나도 안 가져가면 시험 못 보십니다. 가끔 뭐 컴퓨터용 사인펜, 수험표는 시험장에서 준다. 뭐 다른 시험장에서 이런 게 준비물이 아니었다. 뭐 모바일 신분증 억냐한데 그냥 다 챙기세요. 안 챙겨서 만약 시험 못 보시는 분들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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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다 여러분들 책임이니까 이거 절대 놓치셔가지고 시험 못 보시는 일 없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출풀이 전략도 다룰 건데 여러분들이 맨날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키워드는 제발 종합적으로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매번 시험을 제가 맨날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걸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맨날 한두 문제 더 틀려가지고 불확히 하신 분들 진짜 많이 나오는데 즉 문제에 있는 내용도 끝까지 읽으시고 선지에 있는 내용도 끝까지 읽으세요. 그냥 무조건 읽어요. 그냥 내가 맞았다 생각해도 그냥 무조건 읽으세요. 이 문제의 예시를 보면은 자 대성전, 명륜당 이 키워드만 보고서 어? 이거 성균관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대성전과 명륜당은 향교도 해당되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대충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에 꽂혀가지고 막 이런 거 오답을 고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있는 키워드를 최대한 종합적으로 보세요. 조선시대 지방 교육기관이란 말이 있잖아요. 자 성균관이 왜 지방에 있어요? 향교가 지방에 있죠.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키워드를 찾는 게 여러분들 습관을 기르시는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습관 안 들으시면은 키워드 한두 개만 대충 보다가 오답을 고를 수 있으니까 주의해두시고 특히 이번에 이 조선시대 교육기관 유형 제가 주목하다 보니까 특히 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측문제로 비슷해요. 우측문제의 경우에도 만약 헷갈렸다면 이거를 오답을 골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조랑 탕평책이 연결이 되나요? 이럴 수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영조도 탕평책 했었고 정조도 줄론 탕평책이랑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상 기출을 들어가면은 어? 나 이런 키워드 몰랐는데 싶은 게 한두 개는 어떻게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혹시라도 출제자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를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자 광해군이라는데 광해군은 중종반정이 아니라 인조반정으로 폐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아 출제자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함정을 파실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내가 주의할 필요가 있구나 그거를 꼭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키워드만 보지 말고 수식어구도 잘 읽으라 이거예요. 이것도 사실 여기 보면 뭐 제주고산이라던가 기원전 8000년경 뭐 갈돌 갈판 보고서 사실 키워드 아까 말했듯이 종합조 봤으면 신석기인 거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민무늬 토기 그러니까 이름 민무늬 토기가 아니라 그냥 민무늬 토기 읽었다면은 이거 분명히 청동기로 낚으신 분들 있을 텐데 자 잘 보세요. 선지 지금 보면은 1번이랑 2번은 둘 다 청동기인데 벌써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1번부터 이런 거 방심하고 틀려요. 실제로 1급 당시 받으신 분들도 이거 틀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습관이에요. 습관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걸 먼저 가르쳐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에서 점수가 더 나가요. 그래서 이런 거 읽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잘 들이시지 않으면은 시험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여기서는 뭐 농경과 목축 이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습관을 잘 들이시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외에도 이 문제도 비슷하거든요. 자 이 문제의 경우에도 사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 어 여기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도 키워드만 그냥 대충 보고 푸시는 분들 어떤 습관 가지는지 알아요? 그냥 여기 있는 어? 정묘년? 정묘년이면 정묘호라니까 이렇게 문제 풀어요. 이렇게 시험 보시면 망합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자 한낭검이란 것도 기본적으로 사료 그러니까 기록물을 활용한 시험이니까 맥락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보시면 자 이 맥락이 뭐냐면 지난 정묘년 때는 그러니까 지난 정묘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어 하웨벌 약간 좀 우리 수능 영어시험 보면은 막 그 반이어 막 반전어 이런 거 나오면 그 뒤 맥락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때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식어구 안 보고 그냥 맥락을 그냥 키워드 하나 보고 띡 푸신 분들은 이상한 실수하거든요. 이런 습관이 여러분들의 점수를 생각보다 많이 당락을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어떻게 읽는 습관부터 길러댄지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정묘호란 때는 이랬었는데 지금 병자호란 시계는 뭐 당시 청나라가 지금 황제를 지금 스스로 지금 칭하면서 우리나라한테 군신관계 요구하는 지금 개판이 상황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병자호란 관련된 김상용을 찍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 잘 들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어려운 개념이 언급되더라도 핵심에 집중하는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풀던지 아니면 선지를 보던지 요즘 최근 한능검이 고난도 키워드를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출제다가 진짜 뭐 50문제 전부 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어떤 접근법이냐면 한능검에서 그래도 선지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확실하겠다 싶은 쉬운 키워드를 주는 게 있는데 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시무십여조를 진성용하게 올렸다. 최침원인 거 안 어려운데 자 여기 지금 선지들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해신빌경소 이거 원칙인데 어려워요. 청방인문표 강수 어렵죠. 이두 설총 어려워요. 해인사 묘개 상탑기 일단 최치원인데 넘길게요. 신문화정로 원효예요. 지금 선지가 되게 어려운데 보통 이 문제 틀렸다면 1번 아니면 4번에서 낚였어야 돼요. 근데 약간 저 같은 게 어떤 게 집중하냐면 자 최치원 낸 건데 최치원에서 최치원에서 해인사 묘개 상탑기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모른다 가정하더라도 한능검에 있는 선지는 오류가 있는 선지를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가 나왔다면 무조건 다 맞는 내용이거든요. 선지 내에서 장난을 유도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선지도 무조건 뭔가를 가르킨 거예요. 그러면 자 최치원이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신라말 그러니까 최치원은 통일신라 하대에 활동한 인물이란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지 내에서도 쪼개가지고 아 내가 이건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얘가 신라말에 뭐 살았으니까 신라말에 관련된 거 적었을 수는 있겠지. 이런 식으로라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에 아 내가 근데 이건 알겠다 싶은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생각보다 정답을 맞추는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측 문제도 비슷해요. 뭐냐면 자 이 문제의 경우에도 약간 기출을 이상하게 푸신 분들은 어떤 접근법을 하냐면 자 우리가 한눈검이란 것도 어차피 키워드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기출에 나왔던 키워드를 응용하는데 어 이 단체의 경우에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 서재필드가 이 단체를 창립했다는 거랑 공화재를 수립하려는 그런 일종의 모함을 받았다. 이 단체는 입헌군주제에 지향했거든요. 그리고 어 뭐 이런 게 힌트인데 괜히 이런 거에 집중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이 인물을 활동했었구나 그런 걸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괜히 뜬금없이 새로운 키워드 하면 이런 거 어떻게 푸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겠어요. 진짜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평소에 나왔던 빈출 키워드 아니면 쉬운 키워드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세요. 왜 여러분들 봐서 모를 만한 키워드에 집중하세요? 어차피 그런 거 갖다 문제 못 풀어요. 여러분들 뭐 지식이 무한대가 아닌 이상 어차피 맨날 나왔던 거 아니면 내가 그나마 알아볼 수 있는 거 그거 갖다 문제를 풀어야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어려운 거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들 평소에 공부했다면 당연히 봤어야 돼 이런 개념들 다 기출이 있습니다. 이것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에 집중해야 문제를 조금 더 확실하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물어뜨더라 작전이 뭐냐면 이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스타일의 공통점은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선지 가지고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내용을 모르더라도 선지 갖다가 풀 수 있는 전략들을 알려드릴 건데 뭐냐면 쉽게 말해가지고 자 이 문제 지금 이 여기 나온 지도도 생각보다 기출해서 몇 번 되게 자주 나왔던 지도인데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쭉쭉쭉쭉 세보면 구조 오소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구조 오소경인 걸 보고서 통일신라인 걸 유추했어야 했는데 내가 지도를 잘 못 알아봐가지고 뭐 제 앞면에 문제가 있어서 못 알아봤다 쳐봅시다.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중앙군을 2군 6위로 조직했다. 고려시대요. 지방군 안참사 파견 고려시대입니다. 어? 오른건데 똑같은거 두개나 중복이죠. 중앙관제를 삼성육부로 정비했다. 바래죠. 자 사정부 어 어려워요. 일단 패스할게요. 주자감을 설치했다. 역시 바래이기 때문에 얘도 겹쳐가지고 정답은 4번이에요. 물론 모든 문제가 이런식으로 선지만으로 풀게 주진 않아요. 솔직히 이런 문제가 적긴 한데 제가 이런식으로 전략을 잡는 이유는 뭐냐면 정답률을 높이자는 거예요. 만약에 어 정 선지가 5개인데 이런식으로 두개만 겹치더라도 여러분들 정답률이 33% 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를 푸는 걸 보면 너무 다 정직하게 풀려고요. 무조건 문제 다 읽고 선지를 무조건 매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 합격률이 이렇게 낮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저히 문제 모르겠다. 그러면 선지 기기라도 비교하는 스킬을 쓰세요. 반대로 만약에 문제에서 옳은이 아니라 옳지 아는을 줬다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옳지 않은 걸 줬다면 선지 5개 중에서 4개는 같은 걸 주겠죠.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걸 냈다 치면 세종대왕 관련된 4개 주고 나머지는 성종이나 태종 이방원 이런 거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문제 내용이 파악이 안되면 선지 갖다가도 푸는 일종의 이가 없으면 잇모무와 물어뜯는 그 전략을 시험장 가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면 이거 못하거든요. 이거 평소에 습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5층 문제도 어 원종이 강화해서 송경 이게 개경인데 어 좀 어려워요. 개경 환도할 때쯤에 여기서 지금 삼별초가 승하 왕원을 옹립하고 반란을 도모했다는데 그러니까 이 사료가 삼별초의 항쟁을 다룬 거거든요. 사료가 좀 어려워요. 근데 약간 저 같은 경우 이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냐면 자 사료가 어려워요. 근데 특정 시기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른 걸 냈으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선지 내에서 마지막에 발생한 걸 고르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료를 모르더라도 선지 끼리 비교해서 어? 이게 가장 마지막이네? 그것만 아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사료 시점 알아봤자 선지 내에서 제일 마지막이 뭔지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에 맞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이 몽골 격퇴 이건 아직 몽골과 항전 진행 중이고 묘청 관련된 건 인종 시기고요. 김방교 군대가 참별초 진압했다. 몽골 이미 강화 맺은 뒤니까 1번보다는 3번이 조금 더 뒤에요. 2번보다는 3번이 조금 더 뒤니까 일단 얘는 다 거르고 최충원의 봉사시지 올렸다. 무신정권 시기인데 몽골과 싸우고 이제 싸움 끝난 시기가 무신정권 경대승보다 최충원이 더 뒤져 이런식으로 선지기 비교해서 최대한 어떻게든 마지막이 뭔지를 찾아내세요. 그래야 이 문제 정확하게 풉니다. 이거 안되면 어차피 문제 못 풀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문제 나온게 특정 시기 이후가 아니라 배경이 나왔으면 반대로 접근하면 돼요. 가장 먼저 발생한 거 그러니까 특정 시기 이후가 아니라 이 사건의 배경으로 오른 것이 이런 거 나오면 오히려 선지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게 정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최대한 문제 스타일에 맞게 요령껏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진활용 힌트인데 일단 한눈검이라는 시험은 다른 시험에 비해가지고 키워드 이외에도 내지는 그림이라던가 사진 힌트를 많이 주거든요. 옛날에 수험생들이 푼 걸 어떻게 풀었는지 조금 접근해보면 여기 대한국민의 대한광복군정 이게 키워드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국기를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 국기를 나눠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거 거냐 이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기가 여러분들도 지금 뉴스를 좀만 봤다면 다 알 수 있는 우크라이랑 싸우는 러시아 국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국기인데 어? 그럼 러시아랑 관련된 연애주 지역이 아닌가 이거를 찝어가지고 푸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눈검에서 내가 키워드가 도저히 파악이 안 돼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사진이라도 최대한 주목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었던 힌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힌트를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가요.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연애주 관련된 2번이고 어 우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거 현대사에서 쓸 수 있는 꼼수인데 어떤 접근법이냐면 자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지금 흑백이에요. 흑백인데 어 대통령 그러니까 현대사에서 흑백 사진으로 나올 만한 시기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어 일부러 흑백을 편집한 게 아닌 이상 지금 사진이 흑백으로 찍지 않잖아요. 다 컬러로 찍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진이 흑백이었던 게 나오면 비교적 이전 정부의 확률이 높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처럼 비교적 옛날 정부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자 호주제를 폐지했다. 이거 노무현 정부예요. 국민교육헌장 이거 박정희 정부고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이거 이명박 정부 자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했다. 이거 김영삼 정부고 언론기보건 재정이 전두환 정부인데 이런 식으로 어 이 정부들은 너무 비교적 후반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소거하면은 여러분들 정답률이 50%가 돼요. 사실 이 문제는 향토예비군이랑 이 김신조석관 보고서 어 2번 고른 문제이긴 한데 아 아무튼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최대한 여러분들 정답률 높일 수 있을만한 방법들을 구상해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여러분들 찍어도 좀 현명하게 찍으라는 거예요. 물론 사실 이중 내에서는 답을 더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긴 한데 최소한 아무것도 관련 없는 거 찍는 것보단 확률을 50% 늘리는 게 나아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찍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의도적 소급법 유형인데 의도적 소급법 유형이 뭐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도 대성정이랑 명륜당을 주면 성균관 향교 둘 다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지방교육기관 이런 힌트를 안 주는 스타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문제 자 일단 이 문제 돌아오면 자 육조에서 직계하자 했었어요. 육조 직계제 그러니까 육조 직계제의 경우에는 태종이랑 세조 둘 다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문제는 하륜이란 키워드를 보고서 태종이란 걸 찝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륜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지금 그럼 태종과 세조 중에 어떻게 고르라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자 이럴 때 출제작 쓰는 스타일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두 개 중에서 뭔가 하나로 압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힌트를 이런 식으로 조금 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거법을 썼으면 딱 한 개로 맞아 떨어지게 내는 스타일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1번 금속활자인 가빈자 제작했다. 이거 세종이죠. 2번 훈련 동원 창설한 거 선조고요. 초개문신제는 정조 자 경국대종 완성은 성종이고 자 사관으로 독립했다는 게 이게 태종인데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 그나마 해당되지 않는 것들 다 소거하면은 내가 지금 문제에 나온 게 태종인지 세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닌 것들을 다 소거해보니까 어? 얘로 그 떨어지게 문제를 만들어왔네? 그러니까 의도적을 소거법을 써야만 정답을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게 만든 게 의도적 소거법 유형이에요. 자 이 문제 비슷해요. 자 이왕 전하 국장 특정 국왕의 인산일에 발생한 운동이란 힌트가 나왔는데 그러면 한눈검에서 일제감정기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거는 3.1운동 아니면 60만세 운동을 내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이것만 봤을 때는 어 고종인지 순종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선지가 다 보자는 거예요. 자 서울진공작전을 추진했다. 정미의병이죠. 관련 없죠. 독립의본부 얘랑 관련 없죠. 국채보상운동도 계양기식인데 연결 안 되고요. 척하비 이것도 계양기식인데 지금 일제감정기죠. 근데 민중유입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자 이거는 60만세 운동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3.1운동인지 60만세 운동인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선지를 다 소거해보니까 아 선지를 다 소거해서 놔둬보면은 그래도 두 개 중에 한 개로 나눠 떨어지게 출제를 했구나 하는 게 의도적 소거법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힌트를 일부러 적게 주고서 소거법을 풀게 유도하는 문제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백라 이거 다 뒤져봐야 키워드를 정확하게 현장에서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지 갖다 푸는 법 제가 계속 선지 분석을 강조하는 게 이런 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계속 선지를 분석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통해 가지고 원리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두 시기 사이 역사도 사실 유형 풀이법인데 여러분들 이 유형도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이 유형은 스타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의 사건을 계기로 선지의 사건이 발생하던지 아니면 선지의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이게 첫 번째 스타일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와 나 시점을 보고서 이거는 어떤 시기다 라는 키워드를 유추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왼쪽 문제는 이렇게 해당되는 스타일인데 왜 그러냐면 정답은 미리 말씀드리면 5번이에요. 왜 5번이냐면 이 문제의 의도는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면은 가해 사건을 계기로 선지의 사건이 발생하면은 나의 시기가 범위를 한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선지의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이 발생하면은 가해 시기가 범위를 한정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민립대학 기성에 다른 말로 하면은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어 일어난 걸 계기로 이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나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흐름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도를 푸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흐름을 의도해서 문제를 내요. 그렇게 문제를 안 내면 시험 문제 잘못 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해 범위가 시기를 한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선지의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냥 별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매칭해서 푸는 훈련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알맞게 풀이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의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이 문제에서는 이 태평양 지역 방위선은 얄루샨 연도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 필리핀 군도 이어진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태평양 지역 방위선이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했으면 알아야 되는 건데 에티슨 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티슨 라인에 의해가지고 뭐 6.25 전쟁이 발발했다는 뭐 명분 정도는 제공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는 아직 6.25 전쟁 직전이에요. 직전 근데 밑에 내용은 어 상호적 합의에 의해서 미압중국의 유군 해군과 공군은 뭐 대한민국 영토내와 그 부군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 허락해주고 미압중국 수락한다. 이거는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또 어떤 거냐면 6.25 전쟁이 종결된 직후에 한 거예요. 자 왼쪽 거는 6.25 전쟁 직전이고 이건 6.25 전쟁 직후면은 자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면은 그럼 여기 사이에는 뭐겠어요? 지금 가해 시점은 6.25 전쟁 직전이에요. 나는 6.25 전쟁 직후면은 지금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건 지금 뭐겠어요? 자 6.25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 시점 죽어서 이 시점에 들어간 거는 이런 식으로 어 그럼 이 시점이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고려시대로 치면은 아 이 시기는 뭐 무신정권 시기를 낸 거구나 뭐 조선시대로 치면은 아 이 시기는 아직 임진왜란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구나 뭐 계양기 시기로 치면은 어 이 시기면 아직 임오군란 또는 갑신정변이 발생한 시기겠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시기겠구나 압축해서 내는 게 이 두 번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답 키워드도 6.25 전쟁과 관련된 거 고르면 되니까 거제도 프로 수용소에 있던 방공포로 석방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연도를 풀면은 특히 근현대사 들어오면 여러분들 연도를 절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흐름을 잡아가지고 푸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통합형 테마사 유형인데 어 제가 이번에는 좀 고려시대 기록유산을 조금 더 주목하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좀 바꿔왔는데 어 이 일단은 최근에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좀 안 내긴 해요. 오히려 제가 앞서 보여줬었던 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여러 시기를 아우를 수 있는 문제를 최근에 조금 더 많이 내는 스타일이긴 한데 어 아무튼간에 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게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 적어도 여기는 세 개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키워드를 완벽히 몰라도 어 이건 들어봤네 싶은 게 있는데 어 내가 이것들은 들어봤나 조금 애매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정답률이 낮아요. 그리고 어 선지 내에서도 이 강목체로 고려왕도 역사 정리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모를 만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답률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들이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아는 것 찍으세요. 가급적이면 근데 어 그 아는 것도 이런 식으로 막 개념을 마구마구 섞어가지고 좀 장난을 치거든요. 이 불교사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서를 수록했다. 이거 상국유사고요. 사초 시정기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한 건 조선왕조실록이고 어디 보자 그리고 유교사관 입각해서 기전체 형식으로 구성한 거는 상국사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구 장난을 쳐요. 뭐 재화운기 이 서사시록 구성했다. 이게 정답이긴 한데 아무튼간에 좀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피하셔야 문제 풀 수 있고 어 최근에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한 시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테마사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하도 세시풍속 질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세시풍속 푸는 좀 요령법을 알려드릴 건데 세시풍속은 여러분들이 이 세시풍속을 보자마자 해당 월만 알아도 한 7,80% 이상은 풀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 지금 이 문제는 그래도 세시풍속의 이름을 다 대놓고 줬는데 저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요. 무조건 세시풍속 나오면 어? 칠석이네? 칠석이니까 7월 한식 아 이거는 4월쯤이지 3진날 3월 3따서 동진날 이건 겨울이니까 당연히 12월이고 단호? 단호니까 오 이런 식으로 각 세시풍속의 월만 일단 알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3진날 3월 적은 거 끝났어요. 그니까 제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시풍속은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월만 알더라도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니까 여러분들 정시간 없으면은 그 세시풍속 중요한 거 한 6가지 있거든요. 정월대모름 삼진날 단호 칠석 추석 어 그리고 동지 한 이 정도만 알아도 엔간한 거 다 풀 수 있거든요. 아 1시까지 4월 그래서 한 6개 7개만 알아도 엔간한 거 다 풀 수 있으니까 좀 잘 나오는 세시풍속의 월이라도 외우세요. 그럼 생각보다 이거 갖다가 문제를 풀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꼼수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고난도 인물 유형의 풀이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물 유형이 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키워드를 그래도 어떻게 주목하면 좋을지 좀 요령을 알려드릴 건데 이 문제들이 좀 힌트를 좀 재밌게 준 유형들이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자 이 문제도 그 중고등학교 문학을 배웠다면 모를 만한 인물은 아닌데 여기 있는 뭐 김원봉이라던가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 이걸 보고서 어 의열당과 관련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푸신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제가 처음에 강조드린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보시는 훈련을 못하신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 있는 뭐 아 이 인물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푸는지 제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탈룰라 법칙입니다. 어 탈룰라 법칙이 뭐냐면 이름의 성시에 주목하는 풀이법인데 자 잘 보세요. 이 인물의 본명은 이원녹이래요. 자 그러면 이 인물께서 탈룰라를 하실 게 아니라면 이 인물의 성시는 그대로 이 땡땡이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자의 생물연도나 뭔가 성시만 잘 주목해도 생각보다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자 종로경찰서에 폭탄 투척했다. 이거 김상옥이에요. 자 이분 이 씨 아니잖아요. 자르고 광야 절정 등을 발표했다. 이육사 응? 좋아요. 친일파 이완은 스크께서 중상을 입힌 거 이재명 응? 이 씨 좋아요. 영화 아리랑의 제작감독 주연을 맡았다. 나훈규죠. 당시 이 나훈규의 아리랑이 단성사에서 나왔는데 아무튼 간에 관련 없어요. 지금 국권을 강조하는 한국통사를 저수로 하였다. 박은식님이죠. 관련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2번 3번 잘렸는데 애매한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른 히트 보죠. 자 생물연도가 1904년부터 44년이래요. 저 이런 히트 되게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친일파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혔대요. 근데 사실 이 정확한 연도가 1909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 이완용을 이재명이 습격한 이유는 원인이 뭐냐면 을사 늑약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러면 내가 시기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게 을사 늑약 체결한 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한 건 알겠단 말이야. 을사 늑약 때문에 빡쳐가지고 칼질한 거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을사 늑약은 어 내가 을사 늑약은 그래도 한 계양기 시기 말기니까 1905년 이건 내가 알겠어. 대충 몰라도 계양기 시기 말인 거 알겠는데 지금 이 인물의 생물 연도를 보면은 1904년이거든요. 자 지금 보이는 게 있나요? 지금 이 키워드는 거의 20세기 초에 일어난 건데 자 지금 그러면 이게 3번이 정답이 되려면 지금 한 뭐 두 살짜리 많이 잡아봐요. 5살짜리 아기가 칼 들어가지고 침입학 이완용 습격해요? 이야 그 정도 인물이면 제가 보기에 한능검이 아니라 세계위인 거의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거의 탑 100 안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저 같은 경우에 뭐냐면 문제 있는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매칭해보려고 해요. 진짜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다 그어가지고 선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 다 뜯어가지고 그나마 이 인물이 의외들어서 의외들한테 활동했냐 아니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냐 이런 식으로 그나마 겹칠만한 거라도 다 찝어서 어떻게든 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좀 해두셔야 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우측문제도 좀 비슷한 스타일인데 우측문제의 경우에는 조금 전 어떤 걸 주목하냐면 이 인물보다는 제가 이 인물에 조금 더 집중할게요. 아마 이 인물 또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인물 영국인이에요. 자 이 광해원 설립을 주도했다는 알렌이랑 이 이왕당 설립한 이 인물 스크랜튼이라는 인물은 공통적으로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근데 지금 우리가 찾는 건 영국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 모른다고 액 못 풀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 이거 그나마 지금 그 출생국가가 연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속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의 본질에 좀 집중해 두는 게 좋거든요. 아무튼 정답은 2번인데 약간 이런 꼼수도 있어요. 가나 인물인데 이렇게 박스형으로 문제가 나오면 1번과 5번은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낮아요. 왜 그러냐면 한능검이 이런 문제 출제하려면 가 인물의 업적도 알려줘야 되고 나 인물의 업적도 알려줘야 되는데 1번이나 5번을 내버리면 이 인물 제껴버리던지 이 인물 제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시험 문제 내는 취지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진짜 정답을 모르겠다. 2번 3번 4번 중에 찍는 게 여러분들 정답률 높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전략도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문제의 경우 비슷한데 이번에는 제가 최근에 이 기출이 좀 어려웠어가지고 한번 추가해 봤거든요. 근데 약간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던 스케일들을 종합해 본다면 저는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인물 추론하려면 여기 있는 이 흥사단이란 키워드를 갖다 풀었을 거예요. 뭐 수양동물 석궁이라던가 이런 것도 푸신 분도 있겠다만 제가 보기 흥사단 같다가 안창호한 걸 거의 추론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문제 당시 틀렸다면 3번이랑 5번 중에 거의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통사 박은식 여유당도서 간행 정인보 친일인사 스티븐스 이거는 장인환 정명훈이니까 틀렸다 치는데 아마 3번 선지의 인물을 제대로 모르신 분도 많았을 거고 5번 선지에서도 얘 인물이 내무총장경 국무총리 대리 활동했었나 하는 분도 있었을 건데 약간 저라면 그나마 추론했다면 이렇게 접근해 봤을 것 같아요. 이 안창호가 이 대한민국 임시정보랑 관련된 활동을 좀 했었는데 국민대표 회의의 그 개조파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저는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물론 3번도 대한민국 임시정보랑 간접적으로 연결은 되긴 되는데 이건 제 예상류형 키워드 정리 이따가 보여드릴 거니까 관련 없고 그나마 내가 이거 찝더라도 아 내가 이분이 이걸 한지는 모르겠는데 안창호 정도면 나름대로 네임벨루 급 인물 아닌가 근데 이 인물이 대한민국 임시정보에서 활동한 건 맞잖아. 그러니까 아 그나마 그래도 좀 찍을 거면 이거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푸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 이런 키워드는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그나마 찍을 거면은 그래도 안창호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보에서 활동한 건 내가 알아. 그러면 그냥 이런 거 찍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조금 도박적인 접근일 수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런 선진의 키워드에서도 그나마 어 내가 이건 맞는 것 같아. 싶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건 알겠어. 그런 것들 찍는 게 차라리 나으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 푸는 게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차라리 아는 거 찍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소거법 갖다 풀 수 있어요. 남북협상 추진 뭐 김구 김규식 어 정읍에서 단독정보수리 주장 이승만 상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감용 아 그냥 적어드릴게요. 이거 김구 김규식 그리고 이거 이승만 그리고 이건 조수왕이고 정답은 일단 이거예요. 정답은 이건데 그리고 조선공동맹 여운형인데 뭐 만약에 이거 몰랐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근데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의거관련자 변호 진상조사위원 사법부장 지금 보면은 키워드들이 싹 다 법이나 변호랑 관련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런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인물을 더 어렵게 낸 스타일이고 이런 문제는 완전히 완전히 뜬금포 없는 진짜 새로운 인물을 낸 데 조금 이런 접근법이 있어요. 1대1 다 대다 법칙이 있는데 좀 어떤 법칙이냐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백산상에 설립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한 아니제님 같은 경우에는 1대1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니제는 백산상에 외에는 낼 키워드가 없어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뭐 이완용 습격한 이재명도 그거 외엔 낼 게 없거든요. 그런 인물들은 보통은 정답 선지로 잘 안나와요. 왜? 키워드가 두 개 이상은 있어야 인물문제에 답이 되는데 키워드가 하나밖에 없는 인물들은 거의 답으로 잘 안내요. 그게 1대1이고 다대다의 경우에는 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런 식으로 안창호님 같은 메이드한 인물은 솔직히 앞으로 솔직히 더 많은 키워드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인물처럼 메이드한 인물도 아니고 완전히 이 회차 아니면 내가 이 인물은 못 볼 것 같아 싶은 진짜 그 세한 느낌의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메이드한 인물들 답보다는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회차 아니면 어? 나 이런 키워드 본 적이 없네.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에 나온 회차의 인물이 확실하게 얘는 진짜 이 회차 아니면 나 못 박겠다. 싶을 자신할 수 있는 인물이면 그러니까 신 인물 유형이면 차라리 새로운 선지가 정답이 될 확률이 좀 높거든요. 이게 좀 꼼수인데 가급적이면 내가 1급 이상 받을 정도로 베이스가 좋다 하신 분들 아니면 이런 절다 쓰지 마세요. 좀 위험해요. 근데 제가 또 제시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인물이 어쨌든 간에 법이랑 변호 관련된 활동했잖아요. 그러면 법이랑 변호와 활동한 인물이니까 그나마 이게 제일 가깝지 않을까. 안창호님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활동했으니까 이런 거 하실 수 있고 이 인물도 그나마 법같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이게 제일 가깝겠지 싶은 거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뜬금포 오는 거 찍지 말고 아 그래도 그나마 키워드 내가 아는 범위에서 제일 연결될 만한 거 찍는 게 차라리 정답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인물 유형은 현명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일단 기출풀이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를 정리해 드릴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한 14가지 정도의 주제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울만한 키워드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안 다룬 거는 어차피 다른 강사님들도 이런 거 정리해 줄 거니까 그거 잘 보충하셔가지고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제 방식대로 조금 더 참고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고대 인물 왕의 이름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김부 경순왕이나 뭐 여기서는 음 뭐 거련 장수왕처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대 시대 문제를 풀 때 사료 유형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능검에서 사료 유형을 주면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했습니다. 이렇게 안 줘요. 거련이 산성을 함락했다. 이런 식으로 그 흔히 기출만의 사료에서는 왕을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암기를 해두셔야 문제 쉽게 풀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주목해두면 좋은 거는 이번에 차에는 이 거련 장수왕이랑 장보군 가볍게 보시고 김구에 이거 좀 더 주목해두시고 얘는 무조건 잘 나옵니다. 이거 김부 경순왕은 진짜 잘 나오니까 무조건 외우시고 김춘추 무효랑 명농성왕 가볍게 보시고 담덕은 솔직히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모데동성왕 가볍게 보시고 범민 문무왕 가볍게 보시고 이 부여경 계로왕은 거련과 잘 연결돼서 나오고 사유 고국원왕 이거는 근초고왕이랑 잘 연결돼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암기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두번째 연호 연호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한번 가볍게 봅시다. 자 광개토대왕 영원한 즐거움 원하신 광개토대왕 제일 먼저 연호 썼었고 법풍왕 권원 이거 잘 나오죠. 그래서 법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진흥왕의 경우에는 계국이라던가 대창이란 연호를 썼어요. 기초에서는 태창이라고 한 적도 있는데 뭐 이런 연호 나올 수 있고요. 김원창의 난 시계는 반란 일으키면서 이 인물이 공주지역 이 반란 일으킨 지역이 공주지역인데 당시 국혼을 장한 연호는 겨운 이렇게 씁니다. 자 다음 바래왕 연호도 무왕 인안 문왕 대은 선왕 건흥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안개하려고 하면은 내 발에 내 발 발 그러니까 뭐 붓 발에 발에 인대 내 발에 인대는 건강해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내 발에 인대는 건강해 이렇게 외우시고 우산국시대 궁예에 또 연호 잘 나오는데 뭐 무태 성책 수동만세 전개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태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음 고려 왕권의 연호 또 왕권의 연호 선수가 좀 잘 나오고요. 제일 잘 나온 거는 이 광덕준풍 진짜 광덕준풍은 정말 정말 잘 나오는데 이번에 차 나올 수 있으니까 주목해두시고 묘청이 난 시기에는 얘가 또 반란 일으키면서 국혼을 대위 연호를 천개로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어 조선시대의 연호로는 고동은 광무라는 연호 썼었고 광무 1차 갑옷기역시기에는 개국이라는 연호 썼는데 이게 또 지능왕 겹치니까 잘 구별두시고 의미기역시기에는 건양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태양역까지 같이 알아보주시죠. 그러니까 태양역 연호는 아니고 그냥 진짜 그 역법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순종 연호는 융이인데 이게 60만세 운동을 출제할 때 어 순종의 인산 이렇게 안 주고 융이황제의 인산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외에는 자 조시리즈 이거 가볍게 보세요. 자 시무 10조 최치원 훈훈 10조는 왕건 시무 28조 최승로 봉사 10조 최충원 이거 다 구별해두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봉사 10조 올리면서 최충원의 당시 이의민을 되게 깠어요. 이런 거 외워두시고 혁신정강 가끔씩 기초에서는 혁신정강이 안 주고 개혁정강이라고 주는데 어쨌든 간에 혁신정강 개혁정강 다 값인 정변이고요. 홍범 14조는 2차 갑옷기역 허니 6조는 독립협회인데 이거의 대표적인 내용이 중추원 관제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찰인데 사찰은 좀 어려우니까 가볍게 봅시다. 자 이 개태사 이 개태사는 왕건이 후상국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 국청사 의천이고요. 이거 외에도 흥왕사라는 것도 있어요. 같이 외워두시고 자 이외에도 법조사 팔상전 이거 되게 잘 나오는데 이 법조사 팔상전은 보은 지역에 위치하고요. 조선시대의 유일하다던지 아니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5층 목탑이다. 이게 키워드로 잘 나오니까 이거 좀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석사랑 낙산사는 의상과 관련된 사찰 수선사 또는 송광사는 진울 인각사는 이런형 관련된 건데 어디서 상궁유사 저술했었고 해인사 팔만대장전 판이라 흥덕사 직지심체요절 이거 특히 구별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현조라는 가장 오래된 활판 인쇄물이다. 이거 좀 기억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조선시대 법전 정리 이거 다섯 개 여러분들 또 구별하시는데 조선경국전 정도전 경국대전 성종 속대전 영조 대전통편정조 대전횟통 흥선대용군 이거 특히 잘 헷갈려하니까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다음은 도감 시리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해서 외우면 좋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결혼도감 이거는 원간석기기로 잘 연결되고 교장도감 의청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키워드 같이 봐도 치는 게 좋겠죠? 교정도감 또 최충원인데 이 최충원은 교정도감의 수장인 교정 별감을 역임했습니다. 이것도 외워두세요. 그리고 구제도감은 고려시대 사회기구로만 외워두시고 대장도감은 팔만대장경 관련된 곳이고 식목도감은 그냥 법제격식 제정한 곳 그래서 이건 왕 몰라도 되고요. 전민변정도감은 곤민왕 주전도감은 숙종과 관련된 도감이고요. 화통도감은 최무선이 그때 진포대첩을 하게 돼가지고 화포 화약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도감이죠. 그리고 간경도감은 조선 세조식이 훈련도감은 유성용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당시 오군영의 시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자 다음 농서 농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둔 게 좋은 게 뭐냐면 농서랑 의서를 잘 헷갈려 하는데 이렇게 관계하세요. 농상지변은 이한 농사직설은 조선 세종식이고 농가직성은 조선 후기 신속이 만든 건데 제가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식으로 향야직선방이나 농사직설 농가직성은 지금 지읏, 시읏, 지읏, 시읏, 지읏, 시읏 들어가죠. 그러니까 글자에 지읏, 시읏이 들어간다. 그러면 싹 다 조선시대 키워드고요. 안 들어간다. 그럼 고려시대예요. 이런 식으로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헷갈려는데 지읏, 시읏 들어간다. 조선시대 안 들어간다. 고려시대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동으로 시작하는 조선시대 기록유산인데 이거는 제가 왕을 적어놓은 게 있고 왕을 안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적어놓은 거는 왕까지 같이 외워두시고 왕을 안 적어놓은 거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일단 그 동국문헌비고는 영조시기의 일종의 문물 백과사전이고 동국녀지승남은 성종시기의 지리서입니다. 다음 동국지도는 정상기가 백리척을 사용해서 만든 지도고요. 동국통감은 성종시기의 서거동이 만든 역사서예요. 다음으로 동문서는 서거동의 시문집 이 두 개를 좀 잘 외워두세요. 그리고 동문이고는 정조시기의 외교문서집이고요. 동사감목은 안정보호기 사만정통론을 계승한 그 강목체로 서술한 역사서고요. 동의보감은 광해군이 허준 광해군 시기에 허준이 만든 의학서고 동의 수세보원의 경우에는 이거 안고쳐졌네요. 동의 수세보원은 이재마가 사사한 의학을 주장한 조선시대 후기의 의학서입니다. 자 그리고 조약이름 이 계약조는 세종시기에 만든 건데 연포, 제포, 부산포를 계약한 거고요. 기후학조는 광해군 그래서 이거는 이따 조선시대에 다룰게요. 그리고 기후학조는 사법권을 강탈한 조약이다. 이런 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개항기 시기에 개혁 여기서 이거는 재정과 관련된 건데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갑신정변 시기에 개혁정강 14조에서는 호주에서 관하라고 주장했고 가보개혁 시기에는 탁지아문 그리고 독립협회에는 탁지부예요. 빈출도가 낮긴 한데 그래도 알아두셔도 나쁠 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투이름 서울진공작전은 정미의병 중래진공작전은 한국강복군이죠. 그래서 이 서울진공작전 관련된 13도 창의군이라던가 뭐 관련 대장인 인형 허위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뭐 한국강복 관련된 거는 지청천이라던가 김원봉 이런 게 잘 나오겠죠. 그리고 정당 이 정당은 각 정부식의 여당인데 이게 또 힌트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승만 시기에는 자유당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민주공화당 그리고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민주정의당 입니다. 다음으로 아시안 게임인데 이게 서울아시안 게임은 전두환 정부 부산아시안 게임은 김대중 정부 인천아시안 게임은 박근혜 정부인데 약간 저는 언젠가 국제 대회 순서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러면 문제를 좀 이렇게 낼 것 같아요. 뭐냐면 무조건 순서 나오면 이렇게 보이세요. 서울올림픽 한일월드컵 그리고 인천아시안 게임 이 순서 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올림픽은 노태우 정부고 한일월드컵은 김대중 정부 시기고 그다음에 인천아시안 게임이 박근혜 정부니까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험증 복지제도는 제가 좀 최근에 추가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것까지 다 외우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만 보시고 여기 있는 두 개는 그래도 좀 외워두세요. 제가 나머지는 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금 이렇게 했는데 특히 여기 있는 이 두 개만큼은 그냥 가볍게 한 번 정도는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게 정말 급빈출 키워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헷갈리기 키워드 탑11 정리해 볼 건데 이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면서 생각보다 다들 많이 혼동하시는 것들을 좀 가져온 겁니다. 첫 번째 이른민물토기 신석기 민민물토기 청동기 아까 봤죠? 이거 패스하고 2번 고조선 위만 우거왕식이 구별 정말 중요해요. 위만식이 대표적 키워드는 인두운 진범복속이 있고요. 우거왕식 키워드로는 왕검성 역계경 한무제 등 키워드가 언급됩니다. 세 번째로 해종식이 그러니까 이 해종은 이대왕이고요. 이 거란 이차를 방어한 인물인 양규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이거 한글자 차이가 좀 잘 혼동하시고 거란 3차 침입을 방어한 강강찬의 귀주대첩이랑 몽골의 1차 침입을 방어한 박서의 귀주성 낚이시면 안됩니다. 이거 진짜 잘 낚여요. 그리고 대성전미 명륜당은 성균관 향교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균관은 중앙 향교는 지방 아니면 성균관 같은 건 원점제 이런 키워드 나오거든요. 제가 이따가 조전시대 강의에서 보여드릴 거니까 어떤 걸로 주목해야 될지 잘 구별해 두시고 신민회는 공화정을 지향했고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 낚이시면 안되고요. 을사늑약은 통감을 설치했고 정미칠조약은 통감의 지도 승인 등을 받는다는 사료 원문의 맥락을 잘 구별하신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한국민의회는 연해주 관련된 곳이고 대한인 국민의회는 미주 관련된 곳인데 쉽게 외우고 해서 대한국민의회 우리가 대한국민의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연해주 대한국민의회 이렇게 끊고 이건 대한인 국민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인 국민의 이렇게 디션 따서 외우시고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70년대를 나눠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보통 1972년 그러니까 유신헌법 통일주제 국민회의 남북조절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구별시점으로 주는데 제가 보기에 이유형 이번에 나올 가능성 매우 높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관련 예시 보여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잘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5번이랑 10번은 무조건 기억해두시고 10번 그리고 개헌청원 100만이 서명운동은 박정희 정부 직선제 개헌청원 1천만 명 서명운동은 전두환 정부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합의는 김대중이고 개성공단 착공 뭐 건설 이런 거 나오면 노무현 정부식이니까 이것까지 잘 구별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대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어떤 게 나올 만한지 차례대로 빠르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고대시대부터 현대사까지 나올 만한 유형들을 최대한 빠르게 훑어드릴 거니까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선사시대 유형 1번 유형 맨날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심화편은 청동기시대 기본편은 신석기시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적지 부여성공리밖에 거의 안 나오고 대표적으로 나온 유물은 고인돌 민무늬토기랑 미송리시토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청동과 관련된 유물이 잘 나옵니다. 아니면 이 반달도가 사용해서 별을 수확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가끔씩 이 거푸집을 철기시대로만 아는 분도 있는데 청동기시대도 나옵니다. 이런 키워드 주의하시고 그냥 기본편은 뭐 가락바퀴 갈돌과 갈판 빗살무늬토기 그리고 이 농경 및 정찰생활시작 이게 빈출 키워드니까 이런 거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여기 보면은 비파연동검이랑 거푸집처럼 뭔가 거푸집이 청동기시대 키워드 나오시죠. 여기 부여성공리 이런 거던가 아니면 여기 나와있는 고인돌 보고서 청동기시대인 거 알 수 있고 청동기시대는 제가 반달돌칼 빈출 키워드라 신석기시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빗살무늬토기 그러니까 토기 잘 구별두시고 움찔이라던가 갈돌갈판 이런 거 나오면 신석기시대고 신석기시대는 가락바퀴 주목해두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고조선 유형 최근에 심화편이 고조선 유형을 세번 연속내가지고 이번에도 썩 나올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 진짜 내더라도 순서 유형 외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편이 조금 더 주목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키워드는 단군왕검 왕검성 우거왕 위만 등 왕이랑 관련된 키워드나 대표적인 수도성 아니면 이 번금팔조부터 외우시면 돼요. 조금 더 어려운 키워드는 심화편 기준으로는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라던가 진번, 인둔 등 주변지역 복속했다. 이런 게 잘 나와요. 그래서 순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전국 칠웅 중 하나인 연나랑 대입했었고 나중에 부왕, 준왕 등 강력한 왕들이 세습했었지만 위만이 망명하면서 준왕을 내쫓고 집권했다. 그래서 이런 사료가 나오면 사료에서 오랑캐 복장이나 폐수 등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위만 시기에는 당시 한나라랑 그 진나라 사이에서 중계무에 담당하고 진번, 인둔, 인둔 등을 복속했다. 이런 게 잘 나오고 우거왕 시기에는 역계경이란 신화가 남쪽으로 도망갔다던가 아니면 한무제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런 키워드 나오니까 두 개 잘 구별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기초에서도 이런 식으로 폐수를 건너 중앙에게 항복했다. 오랑캐 복장했다.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위만이라 했었고 자, 위만 키워드는 제가 진번과 인둔, 복속이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우거왕 시기고 이게 위만 시기니까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기본편은 뭐 이런 식으로 평양성 왕검성 범금팔조 한무제 공격받았다. 이런 키워드만 암기하셔도 문제 푸는데 무리 없습니다. 세번째는 고대 철기국과 유형인데 이 유형이 최근에 지금 안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출제다가 활용할 수 있는 사료가 이제 거의 없어가지고 이걸 안내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일단 경향을 안바꿀게요. 그래서 아마 내더라도 제가 보기엔 여기 틀에서 안변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에 계속 안나왔어가지고 어 기본편도 제가 보기에는 아니 기본편이 아니라 심화편도 부여까지는 같이 봐두세요. 어차피 여기 키워드 앵간한거 다 있으니까 뭐 옥저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족 공동류라던가 민며느리제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집에 가면은 서옥제 고구려 여자가 남자집에 가면은 옥저의 민며느리제요. 그리고 옥저나 동해같은 국가들은 읍군산로처럼 뭔가 나살려 이런식으로 고구려의 간섭을 오지게 받아가지고 이런 느낌의 관직이 많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사망같은 경우에는 계절제만 외워두시고 여기에다가 신지, 읍차, 성군 등 그러니까 어 이 사망은 옥저나 동해와 달리 고구려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소도 사고 차도 사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신이 나가지고 소도 사고 차도 사고 이렇게 외우시고 동해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특산물이라던가 부족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그리고 같은 성식끼리 결혼하지 않는 조개원 이런 키워드를 주목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기본표는 이런식으로 고구려랑 관련된 단독 유형을 낼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료의 맥락을 이해하는게 중요한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식으로 뭔가 어린 여자를 그 기른다 그리고 혼인할 때까지 해서 뭐 돈주고 다시 데려온다 이런 맥락 나오면 이게 밑면의제니까 사료의 맥락 잘 기억해두시고 그러니까 이게 옥저고 자 제가 아까 사망같은 경우에는 간서받지 않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차도 사고 소도 사고 이거 안기야라고 했었죠 이런거 나오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옥저같은 국가는 제가 나살려 이런거 외우라고 했었고 만약에 동해가 출제되면 이런식으로 읍군산로는 옥저 동해 둘다 겹치는데 여기서는 단궁 여기 과하마 반어피 등이 나오니까 이게 바로 동해랑 관련된거고 동해는 책화라는 키워드를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삼국시대의 왕 좀 다룰게 많은데 조금 더 제가 주목하는 왕만 다룰게요 심화는 소수림왕 무령왕 진흥왕 기본편도 소수림왕 무령왕 그리고 기본편 버풍왕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 어 심화편은 솔직히 소수림왕 외에 광개토대왕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수림왕은 어 고국원왕 이후에 나라를 중용시키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몸을 불태웠다 불교 태양 물령 이런게 나오고 광개토대왕은 신라 내무랑을 구원하면서 외굴 퇴치해줬고 당시 금관가야도 이거 가면서 같이 공격했었거든요 이런것도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한 영락이랑 연호랑 이거의 결과 호우명 그릇이 신라의 호우총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후연을 격파했다 이런 키워드 나올 수 있어요 영양양 키워드는 이 온달의 아차산운전투 사회수대첩 을지문도 관련된거 그리고 이문진이라는 인물이 신집이라는 역사서를 만들었다 이런 키워드 주목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령왕능은 이런식으로 벽돌 무덤 관련된 키워드가 많은데 누가 묻혔는지 그리고 언제 추두됐는지 유일하게 확인 가능한 백제 무덤이고 그리고 이 벽돌 무덤은 중국 양나라와의 교류의 영향으로 만들어진거에요 그래서 이 무령왕능의 묘지석에는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는 시호가 있고 당시에 이런식으로 그 묻힌 곳에 그 토지신에게 약간 좀 잘해달라고 뭔가 좀 빌어주는 일종의 도교식 같은게 좀 보이고 송산리 고분구 즉 공주지역에 위치했다 이런거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라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증왕부터 다루면 지증왕 신라 국호를 사용하고 왕어칭 사용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시장 감독기국인 동시전설치 그리고 이사부가 우산구 전보라면서 독도도 근처 영토로 편입됐다 이런거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능왕 시기의 경우에는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죽였고 대가야를 멸망시켰고 화랑도 정비 그리고 거칠부가 국사라는 역사설을 편찬했습니다 특히 이거 잘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황룡사를 건립한건 지능왕인데 황룡사 고춤 목탑을 건립한건 선덕여왕이니까 잘 구별두시고 선덕여왕이 축제되면은 이런식으로 분황사 모전석탑이나 청성대가 청성대가 언급되고 이 시기에 여왕은 왕이 되면 안된다 이러면서 발라 읽혔는데 이거를 김유신이 진압한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유형 보면은 이런식으로 제가 22담로 왕조 파견했다 이런 그 벽돌무덤 이런거 나오면 무령왕 관련된거고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틀렸습니다 소수림왕이랑 일단 무령왕 그래서 무령왕 관련된거는 제가 이 무덤이 중국 양나라의 교류의 영향으로 만들어진거였었고 자 이런식으로 화랑국선 화랑국선 화랑도 진압왕이구요 자 그리고 당시 가라구구 습격해가지고 멸망시킨게 또 진압왕의 업적인데 당시에 이사부 이사부는 우상구 정벌도 하고 대가야 정벌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진압왕인데 진압왕 시계는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는 키워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식으로 자 불교수용했다 그리고 통치체대정비 이게 율령이거든요 법을 만든건데 그래서 이런식으로 불교 태약 율령 나오면 제가 소수림왕이라 썼고 이것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병부설치 아 이것도 설명 안했었는데 병부설치 율령반포 그리고 불교공인 이 세가지 나오면 법풍왕의 대표 키워드니까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야유형 보통 2회 한 번 정도 잘 나오는데 가야유형은 제가 강조하는 키워드 4개부터 안기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권국자인 김수로 그리고 철의 생산량이 높아가지고 낭랑 외등과 교류했고 철로 철과 관련된 문화유산이 많이 나왔고 고분 키워드 김해대성동 고령지산동 그리고 신라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 4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금광가야는 법풍왕 때인데 당시 금광가야의 왕족인 김구회가 항보했었고 대가야는 아까 제가 언급한 진흥왕 시기에 멸망했으니까 금법 대진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건국 설아랑 관련된 노래인 구지가라던가 이진하시왕이라고 대가야의 시조인데 그런거 정도까지만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문제에서 제가 강조한 고분 키워드 뭐 김해대성동 고령지산동 그리고 권국자인 김수로 나오면 제가 가야를 썼고 가야는 철의 생산량이 높다는 키워드가 잘 나옵니다 아니면 이런식으로 똑같은 문제인데 김해대성동 그리고 철의 생산량이 높다 이런거 나오면 또 가야한데 이런식으로 철과 관련된 투구 또는 갑옷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삼국시대 통일과정을 은근 계속 틀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순서 한번 복습해봅시다 자 기본적인 순서는 대야성 전투를 통해가지고 당시 의자왕 시기에 백제 윤충이 김춘추의 이 가족들을 다 죽여가지고 김춘추가 빡쳐가지고 처음에는 고구려에 가가지고 보장왕에게 군사를 요청했었는데 보장왕이 뭐 중령이라던가 아니면 마목현 등의 땅을 내놔야 군사 준다니까 거부해가지고 한번 빡굴 당하니까 당시에 김춘추가 당나라 넘어가가지고 나당 동맹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먼저 백제가 멸망했는데 백제 멸망할 때 황산벌 전투에서 뭐 황산벌의 개배 그리고 관창이라던가 김유신 등이 맞서 싸워가지고 결국 백제의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일단 백제가 멸망했어요 일단 이 순서 잘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백제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아 그전에 사비성이 함락된 직후에 먼저 웅진도독부가 설치됐어요 그러니까 사비성이 함락된 뒤에 웅진도독부가 설치됐고 그 다음 백제의 부흥운동으로서 흑치상지 도침 복신 흑도복 외우시고 그 다음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그 이후에 백강전투가 발생한거에요 먼저 얘네들이 활동한 다음에 백강전투 발생한거니까 세부적인 순서 잘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하시기에는 평양성 전투가 이 평양성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끝나가지고 고구려 역시 멸망한 다음에 안동도부를 설치했어요 그 다음 고구려 부흥운동으로 고구려 다시 강성해진다 고건 안되 하면서 고연무 건모잠 안승등이 활동했었고 나중에 그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기 위해가지고 보독국을 건립했어요 그게 전북 익산에 위치했고 마지막 순서로 메소성 기벌포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순서 제가 아까 얘기한거 자 여기 마목현 중령 이거 나오면 제가 보장왕에게 군사를 요청한거라 했었고 자 여기 뭐 관창 개백등 나오면 지금 백제 멸망시기니까 자 처음에 고구려에게 거부당한 다음에 당시에 그 김유신이 아 김유신이 아니라 김춘추가 당나라까지 넘어가가지고 나당 동맹을 채겼다 이 흐름이라 했었고 아니면 다른식으로 나오면 이런식으로 개백 나온다 개백 백제 멸망시기라 했습니다 황산벌이 개백 그리고 여기 백강어기 자 백강어기 지금 부여용도 나왔고 지금 외군이 지원을 와준거니까 이건 백강전투 백제부흥운동이구요 그리고 메소성 나오고 이거 마지막에 있고 딱봐도 건모자 고구려 부흥운동이죠 이런거 나오면 자 백제멸망 백제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이후에 고구려 부흥운동 메소성 기벌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식으로 백제멸망이랑 백제부흥운동 내에서 조금 더 난이도 높이거든요 이런식으로 자 도침 흑도복 부여풍 이런거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딱봐도 이거 백제부흥운동인데 백제부흥운동이 시작된 시점에서 이게 오답인거에요 그러니까 백제부흥운동 시작하고 백강전투가 조금 더 뒰데 이런식으로 시기를 낚을 수 있지만 백제부흥운동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백제가 멸망해야되니까 이런식으로 사비성이 한낙되었다 이런게 나와야되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식으로 세부적으로 순서를 가르니까 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백제부흥운동 보다는 이 고구려 부흥운동 부분을 조금 더 주의깊게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통일신라 하대사회상인데 이것도 좀 두 굽수 모두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키워드로는 당시에 불교종파 조금 더 참선 실천적인거를 중시하는 선종과 그거랑 관련된 구산선문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구산선문 선종 집단 중에 하나가 가지산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출 키워드니까 좀 외워두시고 이거랑 관련된 또 대표적인 선종의 승탑이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란게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표적인 인물로는 진성여왕과 최치원 특히 최치원은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로 올렸다 이거 잘 나오고요 이 시기에는 좀 반독립적인 세력인 호족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최치원도 대표적인 키워드로써 뭐 개원필경 빈공과 이건 당나라 과거 시무 10조 당시 황소의 난에 좀 진압시키려고 쓴 토황소경문 이건 신라마의 사회상 다른 혜인사 묘기상닫기 그리고 이 인물은 육두품 출신이다 그리고 가끔씩 이 시기에 발생한 반란을 키워로 줄 수 있는데 대표적인게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 앞글자를 따가지고 김장 적인데 조금 앞글자 조금 바꿔가지고 김장하러 원정 가자 그러니까 적인데 조금 바꿔가지고 원정 가자 이렇게 암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가끔씩 고난도 문제를 내려고 통일신라 중대에 발생한 해공왕 시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통일신라 하드는 일반적으로 780년 이후를 말하는데 이 해공왕이 집권한 시기가 780년까지예요 그래서 이 해공왕 시기에 왕권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그 시기에 반란이 김지정의 난 대공의 난 구류 가까이 난 등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반란이 되고 특정 시기 이후 사실을 내면 해공왕 이후는 제가 통일신라 하드라 했으니까 통일신라 하드랑 관련된 키워드인 여기 있는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김원창 김원창이 난 통일신라 하드의 대표적인 반란이라고 했었죠 그럼 통일신라 하드 낸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도 좀 어려워요 사실 채징이라던가 가지산문은 모를 수 있는데 자 선종과 관련된 이 구산 선문만큼은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어렵게 되면은 그 반란의 순서 같은 걸 낼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뭐랬어요 반란 순서 김장하러 원정 가자 이렇게 외우자 했었죠 뭐 정확하게 적이긴 하지만 자 적고적 제일 뒤에요 자 김원창 제일 먼저죠 그리고 이 문제가 좀 어려운데 아까 제가 처음에 헷갈리기 키워 다룰 때 제가 궁복 뭐라 했어요 다시 기억해보세요 제가 궁복 아까 얘기했어요 궁복은 장복오라 했습니다 근데 그거 모르더라도 정해진 대사 정해진 관련된 건 장복오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게 장복오의 나는 아니고 장복오가 그 신무왕이라 해가지고 그 장복오가 좀 권력 먹고 싶어가지고 그 이전에 그 장복오 반란 일으키기 일으킨 시기에 왕 이전에 인물을 좀 도와준 건데 그냥 장복오 그냥 상대적으로 지금 적고적 남보다는 이전이니까 이렇게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김장하로 원전 가자 그래서 지금 순서 나온 거 보니까 나 다 가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어 반란 순서도 그 암기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삼국시대 승려인데 승려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핵심 키워드 다운드릴게요 자 의상 같은 경우에는 사찰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부속사 낙산사 이런 거 언급될 수 있고 어 이런 식으로 뭔가 의상은 뭔가 사상이랑 관련된 키워드 아 사상 말고 이런 식으로 뭔가 화가 많아요 의상은 화가 많아가지고 조금 이런 키워드 잘 나오고 관음신앙 이건 좀 구세해주는 거 그러니까 좀 구세를 원하는 그런 신앙 같은 건데 이런 키워드 잘 나오고 반대로 원효 같은 경우에는 서적이라던가 아이고 잘못 적겠다 서적이라던가 불교 대중화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승기신론소 어 신문화쟁론 금강산매경론 이런 식으로 서적 키워드 많이 나오고 불교 대중화 관련된 뭐 나무하미타불 아니면 뭐 무해가 그러니까 불교 대중화를 위한 향가 같은 거 아니면 뭐 설총의 아빠 이런 키워드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키워드를 효율적으로 외우시는 게 좋고 뭐 나머지 키워드는 원강 같은 경우에는 세속 오개랑 당시 수나라에게 군사를 요청한 걸사표 그리고 자장 자장 같은 경우에는 황룡사 구축목타 건립을 선덕료가 건의했는데 황룡사의 짜장면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해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키워드 외우시면 돼요 해초 같은 경우에는 중앙아시아를 기행했었고 그거랑 관련된 기행문이 왕호, 천축, 국전을 다뤘다 이런 키워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사철 사찰 관련된 거 나오면 제가 의상을 주목하였었고 의상은 제가 화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효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불교 대중화 서적 관련된 거 제가 많이 나온다 했었고 이런 식으로 서적 키워드 찝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바레의 유형 바레의 유형도 되게 잘 나오는데 최근에 좀 바레의 유형이 쉽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목을 잘 못했을만한 키워드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연호 키워드 좀 다시 한번 외워주세요 연호 키워드 외워주시고 이 장문효의 등주공격 이게 무왕시기의 역사도 사실인데 당나라랑 그 무왕시기에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런 것 좀 기억해두시고 특히 어 이 삼성육부의 대표적인 구성인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 중에 한계를 주고서 문제를 풀게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 이 정당성의 대내상은 이 일종의 정당성의 수장이고 그리고 정당성 내에 또 이 좌사정이랑 우사정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키워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시에 이 발해 중앙 지방행정제도인 오경시보부 62주 이것도 되게 빈출 키워드로 잘 나옵니다 다음 거란도 영주도 뭐 신라도 조공도 등 땡땡도 나오면 또 발해랑 관련된 키워드고 뭐 대조영이 동모상 공급했다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니까 그냥 한 번쯤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끔씩 어렵게 내면은 이렇게 상경 중경 동경 같은 수도를 힌트로 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조금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솔빈부의 말이 특산품을 거래했다 그러니까 특산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솔빈부의 말이 제일 잘 나와요 그 다음 일본의 국서를 파괴하면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많이 얘기하고 이 선앙시기의 별명인 해동성국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발해 교육기관인 주자감 고려의 국자감이라 잘 구별두시고 감찰기구인 중정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있거든요 문정원이라고 약간 서적 관련된 거 관리하는 기구도 있는데 그냥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말아두시고 문화한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응 그래서 발해가 발해가 조금 다룰 수 있는 키워드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일단 쉬운 키워드 볼게요 일단 해동성국 해동성국 발해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그러면 이 오경15, 62주 해동성국 그리고 주자감이 제가 보기엔 1순위로 외워야 될 극빈출 키워드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대성 정당성 선조성 등 삼성과 관련된 키워드가 언급될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자가 고려 국자감 발해 주자감 절대 헷갈리시면 안되고요 문화의 성도 한번 가볍게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발해 탑인 영광탑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인안 대응 발해 연호 맞죠 정당성 맞고요 외사정은 이거는 문무안과 관련된 키워드죠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동성국 또 발해 관련된 건데 발해 관련된 문화의 사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발해 불상이 이불 병자상이고 이거는 발해 대형 기화 장식 같은 거에 침이고 이건 석등이에요 그래서 발해 관련된 문화상 같은 게 되게 많으니까 이런 것도 잘 주목해두세요 참고로 영락은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광개토대왕 연호예요 자 마지막 아 마지막 아직 아니구나 후상국시대 통일과정 이번에는 조금 순서 유형 또는 궁예 업적을 낼 것 같은데 순서 유형은 제가 조금 더 이번에 보완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903년에 왕건이 나주를 점령했었고 고려를 936년이 아니라 918년에 먼저 건립한 다음에 경혜왕이 그 포서정에서 그 술기임하고 있다가 견원에 의해가지고 먼저 죽은 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 역사도 사실이 공 고 신 그리고 어디서 1, 2에요 1 그래서 기본적인 순서는 공고신 1인데 공산전투 때 왕건이 먼저 발리다가 고창전투 때 역전하고 그 다음 신검이 먼저 탈룰라를 해가지고 견원이 먼저 도망간 다음에 그 통일신라도 와 견원도 지니까 나도 이제 끝났구나 싶으면서 통일신라 멸망했는데 기출에서는 경순왕의 왕건기순 또는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을 임명했다 이렇게 주니까 통일신라 멸망 이렇게 안 줍니다 무조건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신관 임명됐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자 다음 궁예 궁예 키워드는 약간 여러분들이 어 이런 식으로 수도 키워드 국호 키워드 연호 키워드 이런게 잘 나온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 이게 안 외워지면 그냥 국호 수도 연호 이런거 나오면 궁예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리고 궁예는 미친놈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이 광짜가 원래는 이 광짜인데 아 몰라요 그냥 얘는 그냥 미칠광짜 그냥 미칠광짜 좋아한다 생각해요 이 미칠광짜 쓴다고 생각하시고 이 궁예는 지가 스스로 부처래요 미쳤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암기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욕 같지만 암기를 위한 좀 그런 일종의 애드리리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어 제가 아까 강조한 암기법 자 제가 후상국시대 통일과정은 기본적으로 공고 신이 외우라 했는데 자 공 고 그리고 이런식으로 김부를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 임명했다 자 그래서 신검이 먼저 탈루를 한 다음에 통일신라도 얼마였다 했죠 그래서 신 그리고 여기 1, 2, 1000 4 해가지고 공고신이 이렇게 기본적인 순서 암기해두시고 자 신라왕족 출신이에요 이따 이물 신라왕족 출신이고 어 그리고 좀 추가적인 키워드로는 이 인물은 양길의 휘하에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 인물은 원래 양길의 휘하에 성장하다가 이런식으로 수도 키워드 수도 키워드 국호 키워드 제가 나오면 궁예나 했었고 궁예는 뭐다? 미친놈이다 이렇게 부시면 됩니다 아무튼간에 정 안 외워지면 양길 신라왕족 출신 이런것이 중요한데 수도 국호 그리고 미친놈 이렇게 외우면 궁예는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고대시대의 문화사인데 저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이번엔 불국사 삼승석답이랑 소산용연니 마의 열애 삼종상 이 두개 주목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 불국사 삼승석답은 경주 불국산에 위치했고 무구정광 대단하리경이 발견되는데 이게 현주라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고 어 그리고 통일신라의 석탐 양식 계승했다 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식으로 불국사 앞에 있구요 무구정광 대단하리경 이게 석가탑인데 이런식으로 상단에 회오리 감자가 있다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사자상이 있으면 분황사 모전석탑이고 자 이런식으로 5층 구조가 있으면 이게 정림사지 5층석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거는 한번정도 다 봐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분황사 모전석탑이고 그래서 이런것들은 어떤걸 특징을 주목해두시면 좋을지 한번씩 눈에 익숙하게 해두시고 자 서산용연이 마의 열애 삼종상은 이런식으로 백제의 미소한 힌트를 꼭 주니까 이런 힌트가 나오면 이거 좀 안보일 수 있는데 지금 이 불상을 좀 잘 보면은 이렇게 불상이 씩 웃고 있거든요 이게 씰씰 웃고 있는 불상을 고르시면 정답이니까 효정 나중에 한번 그 교재 있을테니까 그런거 다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고대시대 끝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고려시대 다룰건데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일단은 그 항상 고대시대가 다룰게 많아가지고 제가 비교적 고려시대 간단히 다루니까 일단 제가 주목하는 유형이라도 빠르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고려시대 전기왕은 거의 맨날 내거든요 그래서 심화표는 왕건이랑 광종문도 주목해드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한 경수랑 김부를 사신관 임명했다 그리고 공산전투대 졌다가 고창전투대 이기고 그리고 기인제도랑 사신관제도 통해가지고 호족을 나름대로 견제했다는 거랑 이 인물은 평양을 되게 좋아했다 그리고 이 인물은 북진정책을 추진했었고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는 공신에게 공로와 인품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했었고 이런 식으로 정기의 및 개백요소 훈요십종 등 어 일종의 왕이랑 왕이랑 관리에게 훈수를 많이 둔 게 또 왕건이에요 그리고 천수라는 연호 썼었고 흑창이라는 그런 창고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광종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광던 및 중풍이란 연호가 진짜 잘 나와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 쌍기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과거제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노비안거법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은 귀법사라는 사찰을 설치했는데 당시 균열한 승려를 여기에 좀 일종의 대장 같은 걸로 임명시켰습니다 여기 있는 키워드는 고난도 문제를 낼 때 가끔 낼 수 있으니까 가볍게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잘못 넘어왔네요 자 여기가 아니고 자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언급한 거 광덕 중풍 백관 공복 이런 거 나온 광종이거든요 그래서 광종은 무조건 연어 키워드 외우세요 그래서 연어 키워드 외우시고 쌍기의 권위로 과거제 이거 정말 빈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성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성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지방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학 박사 그래서 경학 박사 의학 박사 시비목 그리고 향리제 이런 식으로 지방과 관련된 키워드인가 아니면 숫자 키워드로 외우셔도 돼요 시비목 시모 28초처럼 지방이랑 숫자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다 조금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맨날 나오는 고려시대 경제 유형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키워드부터 외우지 말고 자 제가 감조하는 꼼수 기억하세요 10번 때에서 경제 유형을 출제한다 10번 때에서 경제를 내면은 고려시대의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6가지 키워드부터 기억해두세요 뭐냐면 권원중보 해동통보 활구 병난도 예성강 그리고 경시서 지금 제가 강조한 이 6가지 있죠 지금 메모해두세요 이 6가지가 출제될 확률이 거의 90%예요 선지 내서 이것만 잘 찾아도 풀이 확률이 90%예요 그래서 나머지 먼저 외우지 말고 이것부터 외우세요 참고로 이 권원중보는 성종시기고요 그리고 해동통보랑 활구는 숙종시기에 맞는 화폐니까 이 정도까지만 구별해두세요 그럼 엔가드 다 풀어요 나머지 키워드 뭐 개경, 수도 그리고 이 문의점이 모카를 들어왔다 그리고 뭐 송나랑 교류했다 전지와 시지에 전시과를 했다 그리고 화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주전도감을 또 숙종시기에 설치했다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숙종시기 키워드가 좀 어떤 게 있냐면 화폐 주전도감 윤관의 별무반 창설 그리고 숙종의 별무반 창설 그리고 서적포라는 관악 그 지능체 키워드가 있는데 관악지능체 또 여러분들이 다른 키워드부터 외우지 말고 양형고랑 칠제부터 암기하세요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경제율이 어떻게 접근했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10번대에서 10번대에서 경제를 내면은 고려시대의 확률이 높다 했고 고려시대 자 제가 뭐라 했어요 권원중보 해동통보 활구 병난도 예성강 경시서 나온다 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구 제가 강조한 키워드 나왔죠 그래서 6가지 키워드만 암기하시더라도 앵간한 문제 풀리는데 가끔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이런 식으로 서적점 다정듬의 관영상점이 언급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만 예외적으로 심화편은 암기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고려시대의 외세방어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데 좀 어렵죠 한번 빠르게 복습해봅시다 먼저 거란 거란은 성종식이랑 현종식에 침입했는데 1차는 성종식이 2, 3차는 현종식이에요 그래서 1차 때는 이 서희가 소송령과의 외교단판을 통해가지고 강동육주를 획득했다 이게 중요하고 먼저 2차 침입은 이 강조의 정변을 통해가지고 목종을 폐의하고 현종을 즉위시키니까 이 강동육주를 준 아까운 거란이 침입해가지고 당시 현종이 나주로 피난했었고 당시 양규가 흥화진 등에서 거란군을 방어했다 이런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3차는 강강찬의 기주대첩 이게 되게 잘 나오죠 이외의 키워드로는 초조대장전을 간했고 이 3대 왕인 정종식의 거란을 막기 위해가지고 광구를 조직했다 그리고 3차 침입 이후 시기쯤에 거란 침입도 막기 위해가지고 나성이라던가 천리장성 같은 것도 축조를 했습니다 다음 여진 키워드로는 윤과한의 별무반이 숙종식이 만들어졌는데 이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됐습니다 이게 문제 키워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무반은 숙종 동북구성을 축조하고 반환한 거는 싹 다 예정식이니까 이거 은근 헷갈려 하시는데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다음 몽골 이거는 제가 이렇게 다룬 이유가 뭐냐면 지금 최근 출제자가 내는 걸 보니까 이 몽골 내에서도 언젠가 순서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이 강동성 전투라는 게 있는데 이 고로랑 몽골 연합해가지고 먼저 거란을 이긴 다음에 당시 몽골이 계속 그 고려에게 간섭했었는데 그때 보냈던 사신인 저고효라는 사신이 피살되면서 본격적인 침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1차는 박서, 귀주성 그리고 충주에서 노군과 잡류라는 그런 노비들이 항전했었고 2차 침입 때는 김윤후, 충주성 그리고 3차 때는 황룡사, 구춤목답이 설치됐었고 5차 때는 김윤후가 충주성에서 방문했어요 2차는 처인성 5차는 충주성이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되고 6차는 충주, 다인철수라는 그런 일종의 항소부국에서 주민들이 항전했어요 그래서 이외의 키워드로는 강화천도 이거 최후정권식 했던거고 그리고 8만 대장정도 당시 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듯이 이번 삼별초경이 나올 수 있는데 삼별초는 개경 뭐 다른 말로 송경환도를 반발해서 몽골에 항전했었는데 대표적인게 진도에서는 배중손이 용장성에서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이 항파두리성에서 항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거 지역사 유형 키워드 나오시니까 주목해두시고 또 삼별초 키워드로는 왕훈이란 인물을 승하호라는 그런 일종의 삼별초만의 왕후를 추대했었고 최씨 정권의 사병조직에서 기호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홍건조 키워드는 그냥 공민왕 때 이런게 있었다 그냥 가볍게 보시고 외국 키워드는 관음포 대첩 정지 진포 대첩 최무섭 최무섭 화통도가 만들었고 홍산대첩은 최영 황산대첩이 이성계인데 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기 쉬운게 이성계는 황산대첩이랑 어 이거 말고 어 이성계는 이거 외에도 위아도 해군했다 이런거 좀 외워두기 좋은데 아무튼 어 홍산대첩이랑 황산대첩 헷갈리기 쉬우니까 이성계는 황제가 돼 왕이 돼 상이니까 황산대첩이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참고로 위에 언급한 4개의 대첩은 모두 우왕식이 발생했는데 우왕식이의 그 유형도 낼 수 있으니까 이런것도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식으로 문제에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제가 이런거 나오면 제가 별무반 이랬었죠 그래서 별무반은 제가 이런식으로 동북구성 축조했다 이거 잘 기억해두시고 여진 연결되는거죠 그리고 삼별초는 개경환도결점을 반발해가지고 개경강화도 아이고 이게 아니고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응급에서 계속 황전했었고 특히 여기 뭐 배중손 긴통정 이런 키워드 있죠 자 삼별초 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최씨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이란 키워드가 잘 나옵니다 자 다음 고려시대의 승려 아 최근에 계속 고려시대의 승려가 안나와가지고 이제 슬슬 나오던데 되는데 의천이랑 진울부터 외웁시다 자 먼저 의천 의천같은 경우에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왕족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왕족 출신이니까 되게 싹 다 높아보이는 키워드 그렇게 외워보세요 뭐냐면 자 국청사 국가 큰대 큰대자 반대로 반대로 지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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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키워드 잘 나오는데 지눌 은 조금 더 실천적인 거 그러니까 실천적인 시읏 이렇게 외우세요 수선사 송광사 외우시고 조금 더 실천적인 걸 좋아하니까 돈가스 드시고 그냥 돈가스 드시고 쌍수도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쪼갰다 이렇게 외우자는 거예요 저도 웃고 있어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같이 쪼갰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얼마나 실천적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균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강조한 귀법사라던가 보온시범과 향가 그리고 성상용애라는 게 있는데 아 그냥 이건 몰라도 될 것 같고 보온시범과 이것만 외우세요 그래서 어 이거 외에는 뭐 나머지 키워드로는 뭐가 있을까 싶은데 뭐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백년사라던가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신앙교사 이끌었다 혜신 같은 경우에는 유불일치살 그러니까 유교랑 불교를 이렇게 구별시키지 않고 조금 더 그 같은 성격이 있다 이렇게 좀 주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뭔가 흥왕 왕족 출신 하늘천 높은 느낌의 키워드 나온다 했었고 자 이런 식으로 왕족 뭔가 그 국가 수준의 불교 동전 간행사업 이런 걸 좀 많이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눌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돈까스 드시고 쌍수 하시고 돈까스 쌍수 이것만 읽어주시면 돼요 듣다 배고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실천적인 거 좋아하면 지눌 이렇게 조금 더 암기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고려시대 기롬산인데 이거는 좀 가볍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시대 기롬산으로는 제가 삼국사기랑 재화홍기를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삼국사기는 김부식 재화홍기는 이승유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왜냐하면 김부식은 유학자니까요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소란 의의랑 플러스로 기전체 양식이에요 그래서 기전체는 뭐 본기 지 열전 등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소를 서수했다 그런 특징이 있고 재화홍기는 고도선미 발의 역사를 기록했고 서사시 형식 특징이 있고 중국과 우리나라 역사를 대등하게 인식했다 독자적인 의식이 있다 이런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팔만대장경은 합천해인사 있고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방어할 것을 염호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보면은 일단 이 역사소는 왕명을 받아서 편찬했다는 특징도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인물 아 이거 좀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유교사관을 바탕했다는 거랑 이 인물은 묘청의 난을 진압했었죠 그래서 이 김부식은 묘청의 난을 진압했다 이런 키워드도 좀 주목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김부식은 이런 식으로 기전체 형식의 상국사기를 썼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이승유 이승유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 중국과 대비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역사적 특징을 강조하는 제왕옹기를 만들었고 제왕옹기는 단군의 고도성 건국 이야기랑 발의 이야기가 수록됐다는게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고려시대는 문화야산 파트에서 제가 보기에 탑은 솔직히 별로 낼게 없어가지고 불상을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솔직히 제일 잘 나오는 건 논산관촉사 석조 미류보사 2상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솔직히 지역사 유형 키워드로 나오시지 않으니까 이름까지 혹시 모르니까 외워두시고 아 근데 요즘 최근에 내는 거 보니까 얘네 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가 기본적인 게 아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논산관촉사는 일단 이 은진미륵 그리고 안동 이천동 마에열에 이상은 제비원 미륵 이란 별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일단 주목해두시고 설명드릴게요 자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산시 관촉사 아니면 여기 은진미륵 고려 초기 광종시계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 보고서 이 논산관촉사는 그래도 다른 불상에 비해서는 이렇게 얼굴 같은 게 명확하고 손모양도 있으니까 주목하면 되는데 요즘 최근에 내는 걸 보니까 이게 그 안동 이천동 그거고 이게 파주 용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동이고 이게 안동이 사진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동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각도로 찍느냐에 따라서 이 안동, 이천동, 마의열의 일상을 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논산과 독산은 어차피 내수있는 키워드가 고정적인데 안동, 이천동이라던가 이 파주 용밀이 이거 이거 이 파주 용밀이가 출제되면은 키워드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그 각 불상의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 키워드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연미사 뭐 제비연미 이런 키워드 어렵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문화산이 위치한 지역 갖다가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거 좀 외워두시고 만약에 불상이 출제되면은 얘가 출제되든지 아니면 얘가 출제되든지 둘 중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지역 다시 한번 외우시고 혹시 모르면 거기 제가 적어놓은 키워드까지 조금 가볍게 한 번만 복습해두시길 바라요 이번에 조금 고려시대 불상이 제 눈엔 좀 수상한데 일단 넓게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고려시대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 다룰건데 조선시대는 전기왕 중기왕 후기왕 다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무조건 전기 후기 그리고 중기순으로 보세요 이게 한눈곰이 보통은 얘를 두개정도까지 낼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거의 한개 내고 얘는 0개 내던지 한개 내던지 좀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전기부터 봐야되는데 일단은 세종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학기구 뭐 이런 갑인자 앙불구 자격루 그 추구기 이런거 외워두세요 혼천인은 이따가 실학파 유형에서 겹치니까 좀 이따 다룰게요 그리고 서적키워드 서적키워드로는 이 농사딕설 상강행실도 그리고 칠정산 그리고 향약기선방 이건 농서 이거는 그 충신 효자 연료다룬거 칠정산은 그런 역법서 향약기선방 의서입니다 자 다음 외교 계약조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일본과 체견거로써 연포 제포 부산포를 기행했다 꼭 기억해두시고 이종무가 쓰시마서 정보를 했었고 사군육진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최윤덕이라던가 김종서가 나오면 세종구와 관련된거 낼수도 있는데 이 김종서는 조금 더 어렵게 내면은 세조랑 연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김종서가 계유정난을 계기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종서는 세조랑 세종 둘 다 고려하시고 그리고 이 시기에 공법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그 토지 그 조세수치대로 바꿨는데 그래서 관련 키워드로 뭐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그러니까 토지 비옥도라던가 그런 풍룡을 고려한거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기구인 전제상정소 외워두시고 이외의 키워드로는 이 왕은 태종 세조는 육조직계제를 했다면 이 태조 아니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했다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비교 잘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때 학술연구기관인 지편전 이 지편전이 나중에 그 성종시기의 홍문관으로 계승된겁니다 그래서 이런거 좀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자 다음 성종 성종시기에는 특정 분야의 그런 그런 분야의 책을 완성하는 그런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법전인 경국대전 국가의뢰인 국조의뢰인 역사서인 동국통감 지리서인 동국여진승랑 음악 음악 관련된 악화개범 이런게 있고 이 왕식에는 직전법의 패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리가 거두어서 관리가 지급하는 관수관급제 시시했고 이 왕식의 홍문관도 설치되는데 홍문관의 별명은 옥당이고요 뭐 키워드로는 뭐 대제약 부제약 이런게 있고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삼사로 불렸다 이런게 언급될 수 있습니다 뭐 세조 키워드로는 이게 한능검이 최근에 이 심화표는 세조를 수양대군이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조는 계유정란을 주도하고 단종 보기운동을 썼는데 이 사육신의 대표인물로 성산문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조 키워드로는 원각사지 10층서탑이랑 직전법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그 제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키워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강조한 최윤덕 자 이런게 사군육진 관련된 건데 자 그래서 이런거 나오면 세종이라 했었고 세종은 계약조 부산포 연포 제포 계양에 따라 했었고 근데 세종대왕은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전기 조선시대 과학 전기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유형으로 간접적으로 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앙부일구 신기전 향엽지선방 칠정산 개미자 가빈자 아 이거 안 적어놨구나 자 태종이 개미자고 세종이 가빈자인데 아빠가 열심히 개미처럼 이래가지고 아들이 가빈자였다 이런 식으로 세종대왕은 이렇게 과학기술 유형으로 간접적으로 출자도 있고 자 이 거중기의 경우 정약용이죠 그래서 이런거 후기 관련된 키워드로 정답을 갈라내니까 이런거 좀 잘 주의해주시고 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육조직계제 다시 시행한거 세조죠 세조 관련된건 직전법 그리고 이런식으로 특정 분야의 완성 국조오레이 악화개문 이런거 나오면 제가 성종이었었고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자 두번째 광해군 어 조선시대 중기 광해군을 좀 더 주목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광해군의 경우에는 어 이 왕식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기후약조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국교를 재개했는데 이때 계양항 외관이 대표적으로 초량외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법을 실시했었고 허준이 동의보관 만들어서 동양의학의 정수를 완성했었고 이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사사하고 인목대비를 유폐해가지고 인조반정을 쫓겨났었고 강홍립을 파견해서 중립외교를 실시했었는데 당시에 그 명나라랑 후금이 싸우는 사르 전투에 이 강홍립이 파견된거에요 효종 키워드는 이 효종의 별명이 그 아니 효종이 왕 그 왕자일 때 그 별명이 복림대군이고 이 두가지 키워드 북벌과 나선정벌의 조총부대에 파견했는데 이게 청나라를 파견한거죠 이런거 꼭 기억해두셔야 돼요 대동법 키워드도 좀 가볍게 보면 좋을거 같은데 대동법은 방납 그러니까 당시에 그 대신 내주는 사람이 하도 게임판을 치니까 특산물 대신 쌀 배 동전 등 납부하고 특히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공납을 부과했습니다 자 이 김육같은 경우에는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건의한 인물인데 이 인물은 대동법 확대 실시 건의 이외에도 시헌력의 실시를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키워드로는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공인이란 새로운 상인이 등장했었고 이 당시에 조세수치 대동법 관련된 조세수치 담당한 기구가 선해청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키워드로서 이런식 영창대군 인목대비 이런식 가족을 다 갈아엎으신게 광해군이구요 광해군은 광해군은 이런식으로 동의보감이 허준이 만들었다 이런게 잘 나오구요 자 이런식 북벌과 나선정벌 언급되면은 제가 효종과 관련된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자 세번째 조선시대 후기왕 심화표는 숙종 영조 기본표는 영조 정조를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숙종은 제가 새로운 키워드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군영의 완성인 금위영 그래서 뭔가 숙종은 뭔가 완성시킨 키워드가 많아요 그리고 당시에 청나라와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정개비 그리고 이왕식의 상평통보 그래서 아까 제가 고려시대 권원중부 해동통보랑 잘 구별해두시고 이 숙종시기에는 안용복이 독도수호활동했었고 세차례 황국이 발생했었죠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실왕국 그래서 경술왕국 같은 경우에는 허목이아동과 윤회 같은 인물들이 언급되고요 기사왕국 때는 송시열 그리고 갑술왕국 때는 인연왕후가 보기했다 이런 키워드가 언급되니까 순서 기억해두시고 이번에 숙종 키워드 제가 새로 주목하는게 이게 만동묘랑 대보단이거든요 최근에 몇번 나와가지고 제가 써놨는데 중국의 만력재를 제사하는 사당이에요 그래서 이 만력재는 임진왜란 시기에 우리나라를 도와뒀던 중국의 황제입니다 다음으로 영조 키워드로는 이런게 있어요 균협법 그리고 백과사전이 동군문험비구 법전이 속대전 그리고 신문구가 다시 한번 부활했고 청계천 준설 작업했었는데 그걸 담당한 기구가 준천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왕시기에는 붕당의 폐해를 근절하면서 나름대로 탕평책을 실시했었죠 그리고 이 왕시기에는 2인좌해난이 발생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거 반란 잘 헷갈려요 반란 이시의 난은 세조 이관의 난은 인조니까 이거 잘 구별두시고 고난도 대비로는 순조 키보드는 공로비 해방이랑 신유박해가 이때 동시에 발생했었고 홍경래의 난이 조금 더 뒤에요 그리고 신유박해 직후에 황사형 백서사건이라 해가지고 황사형이 당시 중국 베이징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우리 조선이 개판돼가지고 좀 때려주세요 이런 편지를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제가 균협법 단독 유형을 출제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거 61일까지 좀 찝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균협법 유형은 세금 보충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게 잘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선무군관포랑 어장세 성박세 등 여러 잡세를 부과한 거 그리고 1결당 2두의 결작세를 부과했다 이런 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좀 맥락을 보면 이런 식으로 황국 나오고 대동법을 전국 실시한 게 숙종이고요 숙종은 이 금이용이라는 키워드가 잘 나옵니다 우측 보면 이런 식으로 신문고사이 설치하고 청계천을 준설했다 이런 영조 관련된 키워드고요 영조랑 관련되지 옳지 않은 거는 기유약조죠 제가 기유약조는 광해군과 관련된 키워드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정조는 제가 설명을 뺐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수원화성이라던가 배다리 같은 그런 문화산 나오면 정조고요 사도세자의 아들이란 키워드가 정조 키워드도 잘 나와요 그래서 사도세자 나오면 영조보다는 의외로 한능검에서 정조를 냈을 가능성이 높고 정조 대표적인 키워드로서 장용영 꼭 기억해두시고 자 제가 균협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세입 강소 세급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의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다 생각했는데 대표적인 키워드 어장세 염세 등의 여러 잡세를 부과하는 거 선무 군관포 그리고 1결당 2두의 결작세를 부과했다 이 세 가지 키워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조선시대 후기 사회상 유형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보통 경제 문화 나눠가지고 두 개를 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난해차 때 이미 두 개를 내가지고 이번에 한 개밖에 안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율이 되게 높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흐름대로 잡아가면 먼저 이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변은 많이 자라니까 다른 작물도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뭐 오이 고추 담배 등 여러가지 산풍 작물을 재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게 너무 많이 재배되니까 물건을 좀 팔기 위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무역활동 공무역 사무역도 많이 하고 여러 상인들도 활동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각 상인의 활동지역은 좀 가볍게 보시고 특히 이 송상의 그 아니 송상의 그 회계법이 사계치유법 이런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조선시대 후기는 이런식으로 뭔가 무역을 많이 한 키워드 상업활동 많이 한거 아니면 이런식으로 기후약주랑 연결되는 초량회관이라던가 아니면 어 여기 좋겠나 어 설점수세제 덕대처럼 뭔가 광상과 관련된 키워드도 좀 많이 나옵니다 문화파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양반 이외에도 민간인들도 문화활동을 즐긴거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뭐 민간소설 민화 그런 형식 구애받지 않은 사절시소 그리고 이야기꾼 정기수 중인도 시사조직 활동하면서 좀 즐겼고 이런 진경산수화 그러니까 이 진경산수화는 정선의 그림인데 뭐 대표적으로 뭐 금강전도 인왕재색도 이런게 있겠죠 그리고 청와백전 이때 있었고 탈춤 판소리 풍속화 한글소설 등 여러가지 민간인들의 문화활동이 많이 유행했어요 5답 키워드는 주로 연포 제포 외관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선 전기고요 자 이 어디있어 그 초량회관이 조선 후기거든요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이거 맨날 헷갈려야 하는데 연포 제포 전기 초량회관 후기고요 어 아니면 이런식 삼국시대 또는 고려시대 경제 키워드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제발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민간소설 민간소설 나왔으니까 조선시대 후기인데 자 보면은 담배 삼풍작물입니다 맞고요 연포 외관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기에요 틀렸어요 장시 탈춤 맞고요 시사활동하는 중인 맞고요 덕대 맞아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조선 전기랑 조선시대 후기 키워드를 좀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거는 솔직히 최근에 출제율이 좀 높은 유형인데 아 이번에 참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은 보이잖아요 출제율이 높으니까 한번 보죠 일단 근데 제가 보기 심화표는 얘를 조금 더 주목하는 거를 좀 권장드려요 저는 일단 그래서 임진왜란 좀 쉬운 유형으로는 일단은 뭐 앵간한 키워드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난도로 나올 수 있는 뭐 고경명이라던가 조원 및 영규 금산전투 정문부 북관대첩 이건 의주 관련 의주에서 활동한 건데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장수를 좀 외워두세요 그리고 곽재우 같은 경우에는 홍의장군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의령에서 활동했습니다 아무튼 쉬운 유형은 좀 이런 키워드로 보충해두시고 어려운 유형은 밑에 있는 키워드의 순서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순서를 무조건 이렇게 외우세요 부동탄선 그리고 옥한 그리고 진평행 그리고 명로 부동탄선 아 이거 끊는 게 아니지 부동탄선 옥한 진평행 그리고 명로 무조건 이 순서를 외우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쉽게 풀거든요 이거 이따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어 근데 약간 좀 제가 요즘에 보이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칠립의 탕금대 전투라던가 아니면 이게 부산지 동네성 이게 싹 다 부산지역의 전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역사 키워드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지역사 키워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주목을 해두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어 인진해라는 부동탄선 옥한 진평행 명로 순서 외워주시고 병자호란은 보통 인조반정 이과래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순서를 암기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정묘호란 같은 경우에 정봉수와 이리병급되고요 병자호란은 김상용 김준용 인경어 홍명구 등이 먼저 싸우다가 나중에 남한산성에서 항전했었고 결국 그 삼고구 고두리라 해가지고 삼전도의 구력을 맺은 다음에 소연세자 복림대군 등 왕족과 백성들이 끌려갔다 이런 흐름을 냅니다 아니면 여기 이후에다가 효종을 엮어가지고 북벌이라던가 아까 말한 나선정벌 이런 걸 연기할 수도 있는데 자 이 병자호란 인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인경억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 백마산성에서 항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를 방어한 인물은 백마와 두 마리의 용 김상용 김준용 그리고 멍구 그래서 병자호란 때 그 청나라 군대를 방어한 인물은 백마와 두 마리의 용 그리고 멍구 이렇게 암기하시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쉬운 유형부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김시민 김시민 나오면 임진왜란 진주대첩 관련된 인물이니까 쉽죠 자 평양성 탈환했다 맞죠? 권율 맞고요 조원 금산전투 맞고요 한산도 맞는데 제가 백마와 두 마리의 용 멍구 병자호란 이랬습니다 틀렸고요 순서 유형을 내면은 좀 어떻게 내면은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아까 강조한 순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세요 뭐냐면 부동탄선 부산진 동내선 탕금대 선조의 의주 피란 그리고 옥한 옥 한 그리고 진평행 오프한산도 그리고 진주대첩 평양성전투 행주대첩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량대첩 노량 해전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 순서 문제 되게 쉽게 푸니까 딴 거 외우지 말고 제발 제가 강조한 거부터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어 이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 이 남한선성 키워드가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한 백마와 두 마리의 용 그리고 멍구 기억해두시고 좀 어렵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괄 나왔죠 제가 아까 병자호란 쪽 순서는 인조반정 이괄의 난 정묘호란 그리고 병자호란 외우라 했었는데 자 이 문제에서 여기 지금 남한선성 언급됐죠 지금 병자호란이고요 자 이괄 나왔으니까 여기 나왔는데 그럼 가운데 순서는 정묘호란이죠 정묘호란 제가 뭐라 했어요 정봉수와 이립이 활동했다 이거 외우라 했었죠 그래서 제가 강조한 틀부터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길 바랍니다 자 다음 조선시대 교육기관 유형 이번에 제가 이거는 한 늦어도 62회까지는 어떻게든 저는 내꺼라고 강력하게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집어둘건데 아 지금 어 지금 키워드 하나 빠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성균관과 향귤을 좀 제가 보기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대성정이란 명륜당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시고 그 다음에 성균관 키워드는 대표적으로 뭐냐면 생원 및 직사가 입학자격이고 왕세자도 입학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출석제도인 원점제가 있고 조선시대 최고의 관리교육기관이란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성균관의 수장인 대사성과 더불어서 이 대사성 밑에 성균관과 관련된 직책인 죄주와 직강이란 게 있는데 이건 그냥 버리시고 여러분들은 이 대사성만 외우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 몰라도 될 것 같고 대사성이란 키워드 나오면 또 성균관이니까 얘만큼 어떻게 외우세요 다음은 향교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대표적인 관리교육기관이고 교수민 훈도 파견 전국의 부목 군연에 설치했다 이런 키워드 구별하시는 겁니다 자 보면 이런 식으로 정원이 매우 적고 생원 진사가 입학했다 그리고 원점제 대성전 명륜당 명륜당 나오면 제가 성균관 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빡세 보이는 느낌 들면 성균관이고 성균관은 최고의 관리교육기관 이라는 의의가 있고 성현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반대로 여기 지방에 설립된 건 제가 계속 향교라고 계속 한 세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명륜당 대성전 보고서 무조구 성균관 찍는 거 아니에요 시험 끝났는데 무조구 여기 찍으면 혼납니다 아무튼 또 이 문제는 여기 지금 입학정원은 고울의 위상과 크기에 다 달랐다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한 교수와 훈도를 파견했다 이거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의 차는 이게 시라파 유형이 조금 짝수의 차에 잘 나와가지고 또 주목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양을 많이 다룰게요 그래서 최근에 안 나온 인물들만 좀 꺼내왔는데 먼저 유형원부터 암기해봅시다 유형원 유형원 조금 이렇게 암기하면 좋아요 자 유형원 균전론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분배 중인데 이걸 좀 따가지고 유산균 이렇게 유산균이라고 외워가지고 요구르트 샀다 요구르트를 샀는데 유산균이 반개네 반개수로 유산균 요구르트를 샀는데 유산균이 반개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박재강 박재강 서울 출신으로서 규장과 검사관이 기용됐고 북하기를 통해 절약보다 소비를 강조해서 이 우물을 통해가지고 절약보다 소비를 강조했다는 키워드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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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얼른 제가 우물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얼른 옷을 빨기 위해가지고 돈을 소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유수원 유수원 같은 경우에는 산원공상의 직업적 평등화랑 상공업지능 그리고 이거를 우서라는 그런 어 자신만의 저서를 통해 주장했는데 이렇게 외우세요 수원이 우수어? 수원이 우수어?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우해줘 수원이 우수어?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해줘 조금 지금 개소리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라도 좀 때려 넣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홍대용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인물의 호가 그 담원이거든요 그래서 담원서랑 무한우주론 의산문덤 지전서처럼 뭔가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천문화 관련된 게 많고 특히 이 혼천일을 어떻게든 기억하세요 그래서 뭔가 홍대용 같은 경우 천문화 뭔가 빙글빙글 도는 게 많으니까 이 인물이 빙글빙글 돈대용 넘어졌어요 이렇게 외우세요 빙글빙글 돈대용 이렇게 좀 어 조금 완기법이 좀 이상하다 싶더라도 최대한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를 좀 잘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복습 보면은 조금 유치할 수 있지만 좀 따라주세요 자 일단 반개 반개수로 자 제가 뭐라 했어요 유영원 유영원 같은 경우에는 유영원 같은 경우에는 어 유산균 샀는데 유산균 샀는데 아니 요구르트 샀는데 유산균이 반개네 그래서 이 자영농 유성 위해서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분배하지만 그 주장의 핵심이 균전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서울 출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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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제가 제가 우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얼른 그 옷을 빨기 위해 가지고 돈을 소비한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소비의 권장을 주장한 게 북학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평소 선지가 조금 다른 게 나왔네요 아무튼 그 다음에 혼천이 그 다음에 혼천이 이게 한능검에서 생각보다 혼천이를 내면은 세종을 낸 게 아니라 홍대용을 냈을 확률이 의외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홍대용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천문학 관련된 거 빙글빙글 도는 거 고르시면 되고 자 웃어? 웃어? 수원이 웃어어?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해도 나오면 제가 유수원이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 다시 한 번 복습해 주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그림 유형 한 번만 살펴볼게요 그림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전기는 몽유도원도 안견이 만든 거 이건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이상세계 그러니까 몽유도원을 안견이 듣고 그린 건데 현재 일본 델리 대학에 소장 중인다 이런 키워드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 후기 인물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홀을 좀 외워두세요 홀을 외워야 되는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몽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일상과 관련된 그림이 좀 많이 나오고 신윤복은 여자랑 관련된 그림이 좀 더 많이 나오는데 그냥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단원 이 단원 아니면 해원 이런 식으로 심화편은 이렇게 각 인물의 홀을 힌트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김홍도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뭔가 일상과 관련된 그림 근데 이것만 좀 주의하세요 이건 김득신의 파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만 여러분들이 조금 예외적으로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신윤복 같은 경우에 이게 월하정인도예요 월하정인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자가 나온 거 여자 여자가 나오면 신윤복이다 조금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화가의 호랑 대표적인 그림의 특징을 좀 잘 주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정근대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근현대사 다룰 건데 근현대사부터는 조금 더 진도를 빨리 빼겠습니다 먼저 개항기시기 전기 외세침입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인데 심화표는 신미양요 기본표는 병인양요 를 예측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순서는 병제 병호신척 운강인데 병인 박해 제너럴 시어문사건 병인양요 오페이르트 도굴사건 신미양요 척화비건리 운요사건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지난해차 때 다행히 병인양요가 적중하긴 했는데 약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뭐 오페이르트 도굴사건을 주고서 그 이후에 키워드로 옳은 것은 이런 걸 좀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아무튼 병인양요는 이 병인 박해가 계기가 됐는데 병인 박해는 프랑스 선교사를 살해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로즈 제독이 그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침입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정독산성에선 양원수가 방어했었고 문수산성에선 한성근이 방어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외교장각이 약탈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반대로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모어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데 당시에 광어신이라 해가지고 광성복 어재연 신미양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니면 이 어재연의 그 그 깃발인 수작위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당시에 이 신미양요 때는 로저스 제독에 침입했었는데 이 헷갈리기 쉬우니까 병인양요 때 이 프랑스는 베르사이유의 장미를 연상해가지고 로즈는 프랑스 이렇게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화도조약 같은 경우에는 최익현이 체결지점에 반대했었는데 이 이게 맨날 안 바뀌어있죠 아무튼 그 이 최익현은 외양일체론이라고 주장해가지고 일본과 서양은 똑같은 오랑케야 하는 지부버컬 척화이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운요사건이고 그 당시 강화도조약 때 협상한 인물들이 신원과 구로다 기요타카야 이거 지난 기초 때 나와가지고 이번엔 안 나올 것 같은데 굳이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 이 조약 내용들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순서는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병제 병호 신척 운강 이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초지 덕진 광성보 이런 키워드 나오면 제가 신미양요랬죠 이게 문제시점인데 자 1번 평양관민이 제너럴 셔머사건 여기죠 안 맞고요 로즈제도 제가 베르사유장미 병인양요랬습니다 안 맞고요 오페르트 여기죠 자 운요사건 자 여기있네요 이게 정답이겠고 지금 특정시기 이후니까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한 거 병인 박해도 여기니까 안 맞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순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흥선대원군 업적 유형인데 이것도 되게 잘 나와요 기본적으로 흥선대원군은 왕권 강화를 위해가지고 경복궁을 중건했었고 그리고 어 어 그리고 당시에 좀 이거 경복궁 중건을 위해가지고 당백전을 발행하고 원납전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식으로 법전의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을 만들었고 그런 일종의 당시에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가지고 군포를 개혁하는 호포제랑 자 그리고 어 환국을 개혁하기 위한 사창제를 실시했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 및 만동묘를 철폐하고 그리고 이 이물 시기에 비변사도 폐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시 서양과의 수교를 반대하면서 척화비도 건립했었죠 이외의 키워드로는 고종의 아빠랑 키워드랑 그 개인 사저인 운영궁 그리고 최익현의 계유상속의 계기로 물러났다 이런 키워드가 잘 나옵니다 참고로 흥선대연구는 1863년부터 1873년에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키워드 보면은 이 인물은 고종의 즉위로 권력을 장악했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보면은 척화비 이런게 나올 수 있는데 자 호포제 상군부 부활 경복궁 중권 사창제 다 이런거 싹 다 흥선대연군인데 속대전 편찬만 영도도 제가 방금 흥선대연군은 대전 회통이라 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좀 최근 경향은 이런 경향인데 어떤 경향이냐면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만동묘 철거 자 그러니까 만동묘 서원 철폐한 것도 흥선대연군인데 이런식으로 흥선대연군이 활동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거 흥선대연군 시기에 제너럴 시험원 사건도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그 약간 흥선대연군 업적을 내고서 비슷하게 낼 수 있는 시기 키워드를 간접적으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최근 경향 트렌드를 좀 알아두시는게 중요합니다 세번째 통리기무아문부터 거문도 불법 점령의 역사인데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인 순서는 좀 알아두세요 통리기무아문이 1880년 그리고 그 다음이 이모군란이 1882년 그리고 갑신정변이 1884년이고 그리고 거문도 불법 점령이 1885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 순서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설명하면은 이모군란은 기본적으로 이 90군인에 대한 차별의 반발에서 발생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로 인해가지고 당시 배고픈 군인들이 선회청도 습격했었고 그 선회청 헷갈려가지고 일본 공사관도 때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명성화호가 그 장호원이라가지고 자신의 그 친척 가족 그 있는 데서 도망간 적도 있었는데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연군이 임시로 재집권해가지고 이 이 통리기 무하문과 그 5군영을 같이 억세해버렸는데 어쨌든간에 청나라에 의해가지고 다시 한번 납치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성화호가 청나라에게 헬프 조정했었는데 이 흥선대연군이 혼자 거만하게 이러고 있으니까 그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임오군란 결과 재물포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재물포조약은 일본의 군대 주둔 허용과 배상금 지불이고 조청산민 수류무역정정은 청나라에 치유법권 인정해주고 한성민 양화지 활동을 허용했습니다 다음으로 갑신정변 때는 기본적인 순서가 이 급진기화파 개화단 뭐 김옥균 박영호 등이 우정총국 정변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개혁정당 14절표였는데 대표적인게 국가재정을 호조로 일어난다 이거거든요 근데 당시 이 정변을 지원한 일본군이 청나라 군대랑 대립한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밀리면서 3회 전화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체결됐었는데 한성조약은 조선일본끼리 맺어가지고 공사관 신축비를 지불했다는게 포인트고 텐진조약은 청나라일본끼리 맺은 건데 조선군사 파견시 사전에 서로 보고했다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같은 경우 이런 문제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재물포조약과 한성조약을 내고서 이 두 조약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내면은 우정총국 정변이 정답으로 나올거에요 분명히 이렇게 문제 내면은 이게 정답이 될 확률이 제일 높고 오답 키워드로 이게 나올거에요 구직군인에 대한 차별로 반발해가지고 뭔가 얘네가 선해청 습격했다 이런게 오답 키워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구직군인에 대한 차별로 인한 발생한 사건 이모군란이죠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한 계기 재물포조약 관련된게 나왔고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많이 어려워하신 분들이 최근에 수험생 분들끼리 많길래 조금 해석 도와드릴게요 자 이 문제 보면은 김옥균 나왔죠 개화당 인물이에요 그럼 갑신념을 다룬건데 이런식으로 일본공사 다케조에게 국왕의 호위를 위해 일본군이 필요하다 요청했다 그러니까 뭔가 사료의 맥락에서 이런식으로 정변을 지원한 일본군 그러니까 뭔가 사료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봤을 때 일본군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 호위해준다 이런 맥락 나오면 싹 다 갑신정변이에요 그래서 좀 이거 읽는 법 알아두셔야 돼요 아무튼 이 개화당 정변을 일으키기 위해가지고 일본군에게 미리 헬프를 요청한 다음에 우정총구 개국 축하위원 정변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순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항기식의 여러 개혁 이것도 거의 매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1차 갑오개혁이랑 광무개혁을 조금 더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갑오개혁은 약간 뭔가 사람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제 연좌제 공산호비법 협파 조응금지처럼 뭔가 사람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고 1차 갑오개혁 내면은 궁극기무처 김홍지 총재를 반드시 외우세요 반드시 외우세요 2차 갑오개혁은 1차 갑오개혁은 1명 2차 갑오개혁은 2명입니다 이것도 구별 못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무튼 2차 갑오개혁은 교육입국조사 반포해가지고 한성사범학교 설립했었고 재판소 설치했고 홍범시사조 왕실미 국정사무분리 이런 것들을 언급했었고 파라문 7부 8도 23부처럼 뭔가 숫자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6조 파라문만 예외적으로 좀 구별해두세요 다음으로 의미기업 같은 경우에는 건양 단발령 태양력 이 세가지가 제일 잘 나오는데 서양의 근대 문모를 일본이 일본이 전수해줄게 이러면서 이 서양 관련된 양양 따서 외우세요 건양 태양력 단발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보다 반대로 광무기업 같은 경우 대한제국식의 역사도 사실은 일단은 한눈검에서는 이 황제라는 키워드가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보통 제일 잘 나온 키워드가 9번 신참 옛것을 본받아서 새로운걸 만든다 그리고 대한국국제 황실직속군대임 원수부 상공학교 설립 그리고 양전사업을 통해가지고 지게 또는 관계를 발급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고 만약 조금 더 어렵게 되면은 제한제국 칭령 제41호 통해가지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아니면 용암포를 점령했다 아니 이범 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한 겁니다 아니면 이범위원을 간도관리사 파괴했다 이런 키워드가 언급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서재필, 윤치호 등이 만들었고 관민, 만민 공동회에 개최했고 기존에 영흥문을 털고 독립문을 건립했고 일단 이 독립협회는 혐 러시아에요 러시아를 극혐해가지고 러시아 이권들을 다 뺏으려 있었고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는데 공화정을 지향한다고 모안받았고 헌의 육조를 건의했는데 나중에 황급협회에 의해가지고 해산되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산호비법 협파 나오면 1차가 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왕시사무, 국정사무 분리 나오면 2차가 보게요 그리고 이게 지민, 신민에 앞서 머리카락 자른다 머리 자르시는 거 단발용 나오면 제가 은밀히 알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사로 파악하는 거 해두시고 자 궁극기무처 제가 궁극기무처 이런 거 나오면 또 1차 가보개혁 했었는데 1차 가보개혁 관련된 거 과거제, 연좌제, 공산호비법, 과부제가 다 싹 다 사람 관련된 거 맞죠 근데 제가 건양, 태양용, 단발령은 을미개혁이라 했습니다 이런 거 좀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두실 필요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황제 제가 황제 나오면 광무개혁이라 했는데 원수부, 구본심참, 상공학교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싹 다 광무개혁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광무개혁 대표적 키워드로 양전사업 CC해가지고 지게를 발급했다 이런 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동학논민운동 동학논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좀 심화편만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쉬운 키워드로는 이런 식으로 보구감민, 재폭금 이런 게 나오고 동학논민운동을 주도한 전봉준 그리고 전주화약이랑 직강소, 교정청 이런 게 좀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는 솔직히 순서 유형이 좀 더 주목해요 그래서 이 조병갑이라는 관리가 깽판을 쳐가지고 고부지역에서 농민봉기 일으켰는데 이때 당시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안엑사, 이용태도 파견됐었는데 얜 더 깽판 치니까 백사에 직결해가지고 4대 강령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사적인 단계고 그 다음에 황토연, 황용촌인데 이게 헷갈리시면 이렇게 보세요 흑에서 용이 나왔어요 흑에서 용이 나왔어요 이렇게 좀 암기를 해두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주선까지 먹은 상황에서 정부가 청군이랑 일본군 요청하다 보니까 빨리 화해하려고 전주화약 맺은 뒤에 직강소랑 교정청을 설치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끝난 줄 알았다니만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가지고 남접, 북접이 연합해가지고 일본군과 맞서 싸웠지만 결과적으로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우금치 제가 우금치 나오면 동학놈이 운동이라 썼고 황토연 전투 관련 키워드죠 그리고 자 보면은 백상봉기 이제 시작하려지 쯤인데 황용촌 나왔다면은 황용촌 황토연 황용촌 그리고 전주성이랑 전주화약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순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개환기는 두개 남았는데 다음으로 화폐동의사업이랑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제가 여기 강의에서 안 다뤘는데 여러분들이 제 예상유형 키워드에 정리해놓은 신미의 키워드는 반드시 복습을 좀 따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화폐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1차 한일협약 체결 이후에 재정고문 메가탈 파견을 계기로 한건데 이때 당시에 백동화 다른 화폐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유통화폐의 부족현상이 초래했었고 어 당시 조선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키워드는 메가타랑 백동화라는 키워드가 화폐정리사업의 대표적인 키워드로 언급돼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좀 구채보상운동이 발발했는데 대표 인물로는 서상동 김광재가 있고 양기탕미 베델은 이 대한메일 신보의 인물로서 이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었고 대구지역이 시작했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되는게 평양에서 시작한거는 평양에서 시작한거는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돼요 아무튼 그리고 통간부의 방해로 실패했다 근데 이 대한메일 신보가 지워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런식으로 백동화 백동화 이런거 언급된거 백동화라던거 메가타 언급되면은 제가 화폐동지 사업이랑 관련된걸 했었고 자 이런식으로 일본으로 도입한 차관 빚을 갖기 위한 경제 구국운동으로서 이때 당시에 대한메일 신보가 지원해줬다 이런 맥락 나오면 제가 국채보상운동이라 했었고 국채보상운동은 서상돈 김광재 주목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이 김자도 원래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서상돈 김광재한테 이것처럼 뭔가 돈이 돈과 관련된 느낌에 드는 단어들을 좀 외워두시면 인물 안개하기 쉽습니다 어쨌든 이거 돈 갚는거잖아 돈 마지막은 계양기식이 문물인데 이번에 신문이랑 교육기관만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성순보 한성순보는 정부의 근대적 신문 주조기관이 박문군에서 만든건데 박문국 순한문이고 관보조 성격 그러니까 국가 정부 소식을 알려준 성격이 있고 10일에 한번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자가 열흘 순자여가지고 10일 한 번이고 주자는 일주일할 때 그 주자여가지고 7일에 한 번 반응했었고 최초로 상업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매일신보는 배대인 및 양기탕이 만든건데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는 유일하게 외국인이 창간자로 참여했다는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글 및 영어를 혼용했고 국채보상운동 지원했고 항일논서를 많이 게재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외국인이니까 견제를 안받는거죠 다음으로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원산학사 평안도 덕원부사 정연석의 권위 그리고 관민들이 세운건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경공원은 정부주도 세운 공립학교인데 어 좌원 우원이라는 구성으로 이어졌고 헐버트 길모어 벙커 등 외국인 교사들을 초빙해서 조금 운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식으로 반문국 반문국 나오면 제가 한성순보라고 했었고 한성순보는 제가 이 순자보고서 순자보고서 열을 한번 발행했었고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의 성격을 지닌다 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인 외국인이 참여한거 나오면 제가 외국인 나오면 제가 무조건 대한매의 신보라고 했었죠 근데 대한매의 신보는 이 국제보상운동을 지원했다는 키워드가 너무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다음으로 덕원부사 정연석 이 정연석이 언급되면 무조건 원산학사예요 그래서 원산학사는 이 관민 주민들이 합심하게 만든 근대식 학교라는 의의가 있고 좌원 우원 1886년 그리고 어 영재를 기른다 이 말도 그 유경인거네요 이 말 자체가 육영인데 정부가 세운 그런 관립학교는 제가 유경공원이라 썼고 유경공원의 특징은 제가 어 이게 헐버트 길모어 벙커 등을 교사로 초빙했다 이런 키워드를 주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일제감정기도 아 자 그럼 이것으로 개항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제감정기 시기에 다루겠습니다 먼저 일제감정기 시기는 이 사회상 유형이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출제율이 1등은 무조건 예예요 1930년대 후반 이후인데 최근에 30년대 후반 이후가 몇 번 나와가지고 이번에 10년대까지 같이 보세요 그래서 10년대는 뭔가 공포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교사가 제보고 있고 칼을 쳐요 무섭죠 즉결 처벌권 무섭죠 조선인에게 적용되는 형벌 무섭죠 형병경찰제 무섭죠 이거 이외에는 토지조사 사업이랑 회사령 등 그런 경제적 침탈 그런게 있구요 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아요 그래서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이런게 좀 잘 나오고 전쟁과 관련된 이외의 키워드로는 공출 그러니까 물건 다 뺏어가는거 국가총동원법 통해가지고 인적 물적 수탈 하고요 그리고 애국반 통해가지고 국가를 통제하는거 조선인대 통제하는 그런거 했었고 그리고 이런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형 이것도 좀 잘 나오거든요 이게 한눈검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1941년에 제정한 법인데 은근 더 잘 나와요 뭐 그거 외에는 뭐 징병제 이런게 있겠고 세뇌 관련된 키워드로는 일본식 신사에게 그런 강제로 충성을 강조하는 신사참배랑 궁성요배 이런 키워드가 있고 그거 외에도 천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일종의 맹세인 한국시민서사 노협 관련된 키워드로는 여기서는 징용령 이런게 있겠죠 여다정신 금노령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키워드 같은 것도 한번씩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가주의 허가주의인데 이게 총독부 재령으로서 회사의 허가제 그러니까 회사령을 했다면 이게 1910년대거든요 회사령이에요 회사령 신고주의는 1920년대고 신년대가 허가주의인데 자 이러면 범죄 즉결례 즉결처벌권 나오면 1910년대고 자 이렇게 애국반 중일전쟁 그리고 조선사당범 예방구급령 이런거 나오면 제가 1930년대 후반 이후라 했습니다 빈출 키워드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으로 3.1운동이랑 광주학생항일운동 이런거 일단 심화편은 저는 3.1운동 찝을거고 기본편은 광주학생항일운동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3.1운동의 경우에는 고종의 인산일이 발생했었고 그리고 일본에서 28독립선언서가 발표된 이후에 민족대표 33인이 만든 이 기미독립선언서를 통해서 본격화됐었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보성사란 곳에서 인쇄했습니다 어 그리고 물론 이 3.1운동 과정 속에서 제암리 학살 사건이랑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영국인인 스코필드가 외국에 보도하면서 조금 더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랑 만주 연애주 미주 등 그런 뭔가 좀 독립운동 확산되는거 아니면 중국의 5.4운동 등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키워드가 좀 잘 나옵니다 반대로 이 60만세운동은 아까 강조했듯이 순종 융위황제 인산일 배경이라는거 사회주의 계획 학생들 사회주의 계획이랑 학생들이 주도했다 그리고 사건 이후에 신간에 창립했다 이런걸 좀 외워두시고 광주학생항일운동은 독서회 성진회 등 학생들의 그런 주도단체를 통해서 조금 더 일어났었고 신간에 진상 조사단 파견에 영향을 줬었고 기본적으로 한일 학생 싸움이 배경이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동인 인산일을 계기로 발생했다 보성사 탁골공원 이런거 나오면 제가 3.1운동이라고 했었고 민족대표 33인 꼭 기억해두시고 이렇게 1929년에 한일 학생과 충돌을 계기로 광주에서 발생한거 광주학생항일운동이죠 그래서 이런거는 자 신간에가 진상조사단 파견했다 이런 키워드가 정말 잘 나옵니다 세번째 의여단이 한인애국단인데 아 제가 보기에는 한인애국단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근데 일단은 의여단 인물들도 암기하기 어려우니까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김상홍 김상홍님 같은 경우에는 이 옥자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감옥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김원봉이 단장이고요 김익상님 같은 경우에는 높은거 높은 느낌이 나는 건축물인 조선청독부 이렇게 외우시고 김지섭님 같은 경우에는 도쿄 그러니까 국내도 모자라서 일본까지 섭렵했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나석주님은 그냥 주 주 따가지고 이렇게 따시고 자 주식하려면 주식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조선식산은행 이런 것까지 같이 외워두시고 그리고 박지영님 같은 경우에는 ㅂㅂ 따가지고 부산경찰서 그 다음에 이종왕님 같은 경우 상하이 황포탄에서 이거였었는데 이게 이거 올해 100주년이거든요 올해 안에 한 번쯤 낼 것 같은데 아직 안 내가지고 일단 좀 더 끌고 갈게요 이외의 키워드로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 활동지침이다 정말 잘 나오고요 황포군관학교 이후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통해가지고 간부들을 양성했어요 한인의 국당 같은 경우에는 김구가 단장이고요 윤봉길 이봉창 등 봉자 들어가시는 분들이 의거활동 했었는데 상하이랑 도쿄니까 이거 좀 잘 구별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식으로 박재영님 부산경찰서에서 의거했었고 김원봉 이런거 나오면 제가 의였딴이라 했었고 자 의였딴은 조선혁명선언이 빈출 키워드로 정말 잘 나오고 이런식으로 도쿄에서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진 한인의 국당의 인물은 제가 이봉창님이라 했으니까 윤봉길님이랑 잘 구별해두셔야 돼요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맨날 나오는 유형인데 상하이시기랑 충칭시기 키워드를 좀 구별하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교통구 연통제 통해서 국내랑 연락망을 취했고 대미 외교를 위해가지고 국민위원부를 설치했었고 1923년에 좀 독립운동의 갈등 노선을 인해가지고 국민대표회의가 있었고요 김교식의 파리강화회의 파견돼가지고 좀 독립청원서 같은걸 냈었고 독립신문을 만들었었는데 서재필이 만든 독립신문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버전의 독립신문이 있고요 당시 독립금을 이렇게 마련하기 위한 방식의 독립공채도 발행했었고 백산상회라는 곳을 통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자금을 받았었는데 이게 부산에 안희재 선생님이 세운 곳이에요 이게 지난기초에 나온거니까 다시 한번 주목해두시고 이 이룡양행 이 루이스쇼라는 영국인이 교통국을 통해가지고 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랑 연락망을 취약하게 도와준게 있고 한일관계 사료지 통해서 역사관련된 활동도 했습니다 충칭 키워드로는 삼균주의 기초로 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발표 주석제 부수수석제 아 참고로 국무령제 왜 안적겠는지 모르겠는데 국무령제 같은 경우는 1925년이고 이때 이상용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당으로 한국독립당이 있고 충칭시기주 흐름으로는 한국광복군 창설한 다음에 전쟁에서 선포하고 이런식으로 군내 진공작전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런 흐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런식으로 독립공책 한국광복군 이런거 나오면 대한민국 임시전부고요 국민위원부 맞고요 국민대표회의 맞고 연통제 교통국 맞고 한일관계 사료진 맞는데 제가 아까 조선혁명간부학교 의열당 키워드라고 했던거 다시 한번 복습해주시고 자 이런식으로 주석제 제가 주석 나오면 충칭시기 대한민국 임시전부인데 이런식으로 한능검에서 특정시기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내면은 사실상 충칭시기를 낸거기 때문에 그러면 삼균주의 대선전포고 국내 진공작전 찍으시면 됩니다 다음 일제감정기 국외독립운동 유형인데 심화는 연애주랑 일본 기본편은 서간도랑 연애주로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편 수준에서는 이런식으로 서로군정서군 신흥강습소 이상용 이 정도만 연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연애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권업신문 해조신문 대한광복군정부랑 대한국민우회 그리고 어 스타일린의 한익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그리고 신한촌 이게 솔직히 빨간줄로 친 것부터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인물도 조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권업신문 이랑 그 권업회랑 관련된 인물인 최재형님도 조금 복습해두세요 아무튼 근데 만약 심화표 문제 조금 더 어렵게 내면 이런 키워드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주의해두시고 여기 있는 키워드는 제가 딱히 설명 안 드릴 건데 멕시코 같은 경우 숙모학교랑 이 에네크 농장 상하에 있는 동제사라는 그런 단체랑 신한청년당 윤봉기 홍코 의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언급한 이 의거활동이랑 이팔독립선언서 그리고 당시 도쿄에 있는 청년 유학생들이 주도한 신극운동단체인 토어레라는 단체를 조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신한촌 스타일링 중앙아시아 강제 2주 권업회 나오면 제가 연애주라고 했었고 이거 연애주예요 연애주랑 일본 그리고 이런 식으로 김지석 이봉창리 나오면 도쿄 의거라고 했었는데 이팔독립선언서랑 토어레 키워드 꼭 복습해주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 이후에 국외독립운동 유형인데 한국독립군이랑 조선혁명군을 좀 더 중심을 보세요 기본편의 경우 북로군정서 내면은 청산리 전투랑 어차피 김좌진 외에는 안 낼 거니까 그냥 이 두 개만 외우시면 되고 자 이것도 외우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자 안기법 알려드릴게요 한국독립군은 쌍대전차를 이끌고 호롤롤롤 소리를 내는 그 소롤롤 소리를 내면서 북쪽으로 가는 소리가 하늘까지 들렸다 쌍대전차 이끌고 호롤롤롤 소리를 내면서 북쪽으로 가는 소리가 하늘까지 들렸다 조금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남쪽에 있는 남쪽 지방에 사는 세봉이 남쪽 지방에 사는 세봉이는 혁명을 일으키다 아 이렇게 말해줘 말고 남쪽 지방에 사는 세봉이는 영흥지역에서 혁명을 일으키다 의롭게 죽은 위인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청천 하늘 하늘까지 나왔다는데 쌍 쌍대전차 쌍대전차 이끌고 호롤롤롤 소리를 내면서 북쪽까지 가는게 하늘까지 들렸다 이런거 나오면 한국독립군이고 자 이 조선혁명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영흥 영흥 이렇게만 외우세요 그러니까 세봉이는 영흥지역에서 영흥지역에서 혁명을 일으키다가 의롭게 죽었다 이렇게만 안겨주셔도 앵간한 문제 풀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키워드부터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대전차 영흥 마지막으로 일제감정기식 한글자체인데 이 조선학회가 제가 보기엔 61회까지는 낼거 같아가지고 이따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이 조선학회는 기관지 한글을 발행했고 우리말 큰사전 아니면 조선말 큰사전 한글맞춤법 통일한 이 두개가 제일 급빈출이니까 이 키워드부터 외우시고 대표인물인 이극로 최연배 등도 안기해두시고 1942년에 조선학회사건으로 해산되었다 이런 키워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쩔 수 있듯이 조선말 큰사전 한글맞춤법 통일한 방금 제가 강조한 이 두가지 키워드가 제일 빈출이기 때문에 딴거 보지 말고 여기있는 키워드부터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일제감정기식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현대사 다룰거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광복 정부수립의 역사를 사롤건데 최근에 6.25전쟁은 세번영속 내가지고 이 유형을 다시한번 주목해도 될거 같아요 근데 아 지금 이 유형도 최근에 지금 어 흐름이 앵간에서 여기 내서 가나시기 낼만한거 다 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번엔 어떤 식으로 낼지 좀 감이 안잡히기도 하고 이 유형이 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료를 되게 까다롭게 내기 때문에 좀 그래도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광복 직후에 여운형과 안재홍이 그 당시에 조선공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뭐 치안대 뭐 이런거 만들면서 나름대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나름대로 준비했었는데 북한엔 소련 남하엔 미군정이 진입하면서 어 당시에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뭐 미군이라던가 뭐 당시 영국 이런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삼상회의를 한 결과 신탁통치 그러니까 좀 정상도 나라 운영할 때까지 대신 통치를 해준다는 신탁통치가 여기서 의결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찬반이 갈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삼상회의의 결과 이런 당시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민주주의정부 수립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를 두고 이 덕수궁 석조전에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됐었거든요 근데 얘기가 더럽게 안 통해가지고 와해되다 보니까 당시에 여은영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빨리 미소공동위원회 열고 이런거 저런거 요구사항을 의결한 좌우하차 위원회에 좌우하차 7원칙을 발표했는데 이 인물이 암살당하면서 이것도 와해되가지고 다시 한번 2차 미소공동위원회 열었는데 역시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유엔의 남북 문제를 이관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통일정부를 수립하려 했었는데 북한이 입국을 반대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결정되니까 김구 선생님이 안돼! 하면서 어... 그 전에 이 남북협상을 추진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주 4.3 사건이 발생했었고 결과적으로 남북협상이 실패하게 되면서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거를 실시했었고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 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도 발생했어요 참고로 이 제주 4.3 사건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기 위해가지고 남로당 계열의 무장대가 일으킨 사건으로서 당시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토벌대가 활동했었고 현재는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안재홍님 같은 경우에 이거 인물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키워드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외워두세요 조선학운동이랑 그러니까 정인보도 해당되는데 이 안재홍님도 조선학운동에 해당되고 그리고 조선상고사 가면이 있거든요 이거 그냥 가볍게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조선상고사 가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안재홍이에요 이거 그냥 가볍게만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사료로 내는데 최근에 출제자가 이 유형에서 사료를 되게 까다로운 것들을 갑자기 마구마구 가져와가지고 솔직히 저도 어떤 걸 가져올지는 저도 예측 못합니다 사료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료 읽고서 아 풀 수 있는 유형이어야 되구나 그러니까 흐름을 한 번쯤은 조금 더 정규 강의 통해가지고 복습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아무튼 아 여기서 음 공동위원회 제자는 최고 5년 기업 4개국 신탁통치 자 신탁통치를 협의하기 위한 이런 것들 언급항 이게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예요 왜냐하면 신탁통치에 대한 의결사항이 나온 게 모스크바 삼상회의고 이런 식으로 좌우합작 좌우합작 이런 거 언급되면은 이건 좌우합작 7원칙 관련된 좌우합작 위원회 활동이고 이런 식으로 남한말 단독선거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남북한이 협상한 게 남북 협상이니까 결과적으로 정답은 나가다 해서 3번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 유형이 또 출제된다면 좀 어려운 사료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거 주의해 두시고 자 제주도 토벌대에 남한말 단독선거 반대 이런 거 나오면 제가 4.3 사건이라고 썼고 4.3 사건은 여기서 희생자 명예회복 위한 특별법 이게 좀 빈출 키워드 잘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 민주화 운동이랑 박정희 정부랑 그 통일 업적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해야 될 유형인데 심화표는 4.19 5.18 기본표는 5.18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19 혁명의 열사는 김주열 5.18의 열사는 윤상원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의 열사는 박종철이랑 이한현일이니까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두시고 4.19 혁명은 이런 식으로 대구 228 마산 315 38미주 의거 등 여러가지 의거 활동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대학 교수단 시위라던가 아니면 당시에 그 경무대에서 민주화운동 하려는 사람들이 습격받았다 이런게 나올 수 있고요 결과적 이 민주화운동 결과는 이기봉 사퇴하고 이승만 하야하고 장면내각 출범 또는 허정과도 정부 수리깨기 이런게 문제 키워드 되게 잘 나옵니다 아 그리고 5.18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금남로 전남도청처럼 뭔가 장소 관련된 키워드 그리고 개헌군과 시민군이 맞서 싸웠다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신군부에서 정하겠다는 키워드랑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런 키워드를 좀 주목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3.15 3.15 부정선거에 발발했다 그리고 아 3.15 부정선거 맞고 그리고 김주열 이런거 나오면 제가 4.19혁명 이랬었고 4.19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중요하고요 5.18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신군부 금남로 개헌군 어 그리고 여기 전남도청 이런거 나오면 5.18이었고 5.18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민군 키워드가 되게 잘 나옵니다 다음은 박정희정부인데 박정희정부는 키워드가 다룰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1급 받으실 분들 아닐거면 여거 버리세요 1급 받으실 분들만 밑에 있는거 그냥 가볍게 외우시고 일단 기본적인 키워드로는 당시에 국가의 교육방향 지표를 제시한 국민교육헌장 유신헌법에 포함된 대표적인 그런 일종의 헌법조치인 그 긴급조치 그리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만든 남북조절위원회 그리고 이 정부식의 70년대 미니스커트 장발들 단속하는게 있었고 그런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 해소하기 위한 새마을운동 삼선개연 그리고 경제 키워드가 솔직히 좀 더 중요한데 경제 키워드로는 경부고속도로 개통이랑 경제개발 계획 시행인데 1,2차는 경공어 3차는 중공업인데 대표적인게 포항제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차 석유파동인데 제가 보기 2차를 조금 더 이어두시고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의 성과도 좀 얻었습니다 외교 키워드로는 한 1960년대 중반쯤에 베트남 전쟁 투수를 얻었고 한일기본조양 같은걸 맺어가지고 당시 국교 정상화했었는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이 한일 국교 정상화하기 이전에 63시가 1964년에 발발했다 이런 키워드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박정희 정부는 60년대랑 70년대를 좀 구별하는게 중요한데 아 이게 문제 설명드릴게요 자 그 이런식으로 박정희 정부가 키워드가 좀 많은데 뭔가 경제랑 관련된 키워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거 나오면 싹 다 박정희 정부고 박정희 정부는 새말운동 이런 키워드 기억해두시고 박정희 정부 아까 얘기했듯이 60년대랑 70년대를 나눌 수 있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선거가 71년 선거거든요 71년 한 7대 대선쯤 어 7대? 어 7대 맞아요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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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인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게 7대 대선인데 아마 이걸 아시는 분들 없을거에요 근데 지금 이 박정희 나온건 알거 아니에요 근데 특정 시기 이후의 역사도 사실이면은 이 국회상과 헌법의 그 헌법의 일부 효로 정지 담은 유신헌법 이게 제 마지막인데 이 문제 또 멍청하게 푸신 분들 뭐냐면 박정희 보고서 어? 삼성연이 삼성기원도 박정희 정부 63시도 박정희 정부 이러면서 헛소리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박정희 정부는 좀 어렵게 되면은 60년대랑 70년대를 나눠서 출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거에 대한 대비가 안되있으시면은 이런 문제 나오면 낚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좀 주의해두셔야 문제 안 흔들리고 알맞게 풀이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사 대통령 업적인데 아 제가 계속 전두환이랑 김영상 정보를 찍고 있는데 지금 올해 대통령 업적 문제가 뭔가 로테이션이 되게 이상해가지고 지금 계속 접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승만 정보 계속 냈으니까 그냥 안 바꿀게요 경향 자 그래서 어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교복 자유라던가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아니면 그 어딨어 해외여행 허용 등 뭔가 당근도 줬지만 이런 삼천교육대 등 그런 사회적화 명분을 뭔가 당시에 잡아가고 그런 것도 열고 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3S 정책 같은거 프로야구 축구단 아니면 언론 기본법을 통한 언론 통제 등을 했었습니다 교육제도로는 대학 본고사 폐지 및 졸업정원제 그리고 최초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했었고 이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직선제 개헌 청원 1천만 명 서명운동이 있었습니다 백만은 박정희 천만 전두환 그리고 3조 호황 경제도 호황을 누렸고 통일 키워드로는 최초 이상강도 선봉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민족화 민주 통일 방안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주장 김영산동부 시기에는 뭔가 영어랑 관련된 키워드 많거든요 영어 IMF IMF OECD WTO 우루과 우루과일 라운드 등 고난도 키워드여서 가볍게만 보시고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편 여기에는 키워드 한번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신한민주당 이런 신민당 나오면서 전두환 정부 시기라 했었는데 이런 직선제 개헌 1천만 서명운동이 제가 전두환 정부 시기의 대표적인 고난도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특정 시기 이후는 무조건 마지막에 발생한 거 고르시면 된다 했고 자 여기 금융실명거래 금융실명제 관련된 거 제가 김영산동부 시기는 영어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다 했습니다 FT 빼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유형 한번 찝어보겠습니다 현대사의 개헌 유형인데 조금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이번에 한번쯤은 연계가 될 만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어 이거는 솔직히 제가 키워드는 일단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 갖다 설명드리기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원문 사료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까 보여드린 개헌 4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자 어떤 거냐면 자 일단 여기 대통령과 부통령 자 대통령 부통령 언급되는 거는 일단 무조건 1,2차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런 거 주목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한다 국민이 직접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선출하는 거 일단 이런 키워드를 보고서 아 직선제구나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어떻게 분석할지 이따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 아 이거 외에도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원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발췌 개헌 때는 이게 시행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헌법상 규정은 돼 있는데 시행은 안 했지만 양원제가 언급되고 직접 선거가 있어야 이 내용이 발췌 개헌이에요 만약에 대통령을 국회의원이 뽑는다 이런 내용 나오면 3차 개헌입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과 부통령은 임기 4년이고 재선에 의해서 1차 중임을 할 수 있는데 부칙으로 이 헌법 공포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1차 중임이라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앞서 제일 자료에 있는 중임 제한 철폐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이 4.452 개헌이 시행된 시기에 대통령 시기에는 이 중임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중임 제한 철폐예요 그래서 이거 좀 맥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솔직히 설명 지금 짧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포인트만 찝어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오면 4.452 개헌이고 세 번째 대통령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를 선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국민의 직접 투표고 이건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를 뽑니다 이런 맥락이 나와야 간선제예요 지금 국민이 안 뽑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안 뽑으면 무조건 싹 다 간선제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인단이랑 임기 7년 나오면 이게 8차 개헌이에요 자 8차 개헌은 전두환 정부식인데 제가 아까 3S 정책 프로야구 축구 이거 주목하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통일주체 국민회의 임기는 6년인데 지금 대통령 임기 대통령 무제한할 수 있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다 이런 맥락 나오면 유신헌법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자 이건 1976년이고 이게 1964년인데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박정희 정부 시기는 60년대랑 70년대 나눠서 출제할 수 있다는데 자 유신헌법은 72년 이후에 시행됐으니까 이거 정답 안 됩니다 그래서 60년대랑 70년대 구별하는 게 이런 점에서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현대사의 통일 업적입니다 심화표는 노태우 기본표는 김대중 정부인데 솔직히 노태우 정부 제일 쉬운 키워드는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이 암기법 먼저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유엔 동시가의 남북기본합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정답 키워드 잘 나오고 노태우 정보를 내면 보통 이런 키워드가 나와요 북방 외교 국교 수리 그러니까 소련 중국 헝가리 등이랑 국교를 수립하면 싹 다 노태우 정부고 3당 앞당 서울 올림픽 이런 키워드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어렵게 주면 이런 키워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가볍게만 보시고 근데 요즘 대통령 문제 내는 거 보니까 조금 난이도 높아가지고 밑에 있는 거 한 번만 읽어보세요 남북 사이에 화해와 불가치인 교륨이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게 남북기본합의서의 원문 이름이에요 그래서 조금 한 번 살펴보시고 한민주 공동체 통일방안 그리고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어렵게 되면 이 77선언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도 여기 있는 게 나오면 좋겠는데 어렵게 되면 77선언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만 한 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정부는 2002 한일 월드컵 근무후기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성공단 설치합의 경의선 복구 6.15 남북공동선언 한 이 정도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냉전체제를 조금 없애고 소련과 국교를 소련, 중국, 헝가리 등과 국교를 맺은 거 사회주의 국가랑 국교 맺은 거 노태우 정부고 제가 UN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이거 안기야라 했었고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거 나오면 제가 김대중 정부를 했었고 김대중 정부는 여기 있는 개성공단 조성합의 이런 키워드가 정답 키워드로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60회 저격특강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양을 많이 다뤘는데 그만큼 저도 최대한 많이 적중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고민을 넣었으니까 저도 그만큼 잘 나오길 바라고 영상 내용 잘 숙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꼭 합격하시면 제 유튜브든 카페든 인스타든 많은 합격 인증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시험 합격 응원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